일단 잠깐만요 간단하게 일단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모임 보드게임 동아리 이때 여기서 이제 즐겁다 해주시면 돼요 아 오케이 자 개모임 보드게임 동아리 즐겁다 이번주 게임 아브라카다 왓 자 그리고 오늘의 참가 마법사들입니다 자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의 첫번째 마법사 자 기련님 모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스트리머 김기련입니다 반갑 기련 오늘 예 말씀하세요 오늘 마법사 중에서 동정 마법사 역할을 맡고 있고요 3년 뒤에 흑마법사 전쟁 예정입니다 아 소대에서 불이 나가는군요 아 좋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마법사 자 다음 마법사 플레이님 모셨습니다 와 이름부터 어 불마법사 자 그리고 겉절이 두명입니다 야 우리도 소개해줘야지 저쪽에 쓸텐데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뚜껑하고 다음 예 그 상부 못 밉니다 됐죠 자 저쪽은 이제 하우카우라고 진짜 소량이 신나 보다 진짜 소량이 신나 보다 TS 마법사구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변신 마법 이쪽은 이제 왈도쿠는 변신 마법을 자주 하네 그렇죠 변신 마법 위주죠 그리고 왈도쿠는 이제 십덕법사 십덕법사는 뭐예요? 모든 거를 모해와 시키는 아 그렇군요 저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회주의법사라고 해주세요 빨갛게 변한거 같아요 자 그러면은 초대해 드릴게요 테이블탑 들어오셨죠? 네 자 반갑습니다 마법사 여러분들 네 자 지금부터 게임 룰 설명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와 자 이 게임은 아브라카왓이라는 게임이구요 국산 게임입니다 놀랍게도 아 그래요? 국산? 국산 게임이더라구요 근데 왜 영어에요? 이게 이게 여기서는 이제 영어권 사람들이 워낙 테이블탑 시뮬레이터를 많이 하다보니까 아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나봐요 자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 게임의 기본적인 스토리 골자를 알려드릴게요 당신들은 전설의 대마법사가 남긴 마법을 얻기 위해 싸우는 마법사들이거든요 오 그래서 당신들은 이제 마법사에요 내란이구나 네 근데 문제는 당신들은 빡대가리입니다 응? 그래서 주문을 제대로 못 외우는 그런 설정이에요 오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이 게임 이름이 아브라카왓이라는 그런 제목이구요 이 게임의 방식은 간단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그 테이블 표시 보이나요? 여기 여러가지 표식이 그려져 있는 그 책자? 네네 자 이게 이제 당신들이 쓸 수 있는 마법들이에요 오 이 당신들이 쓸 수 있는 마법들이구요 이 마법들은 여기 혹시 이제 한번 눌러드릴게요 이제 이걸 한번 하면은 자 여기 비석들이 깔리잖아요 예예 오 이 비석들은 상대방 건 볼 수 있는데 자기 자신 건은 못 봅니다 음 아 혹시 여러분들 다빈치 코드라는 보드게임 아세요? 아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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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그 다빈치 코드마냥 다빈치 코드가 숫자를 맞추는 개념이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자신이 표시되어 있는 그 앞에 있는 이 숨겨져 있는 이 비석을 맞추는 거에요 아 아 이게 중요합니다 마법 발동 이러고 외치고 자신이 추측한 마법을 외치시면 돼요 만약에 자신이 보유한 마법이 맞을 경우 해당하는 마법 효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가려 이제 파이어볼 같은 마법의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사람에게 데미지 1을 주는 마법이에요 오른쪽 사람에게 오오오 여기 설명이 적혀있네요 음 정답을 맞춘 마법 비석은 상대방이 게임판에 올려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니까 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파이어볼 맞췄다 그럼 이런 식으로 여기 해당하는 위치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소모가 된 거군요 네 소모가 되고 근데 문제는 소모가 되면은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 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딜 이게 가져간 사람이 이제 딜을 해서 또 가져가야 돼요 벨론님이 이게 딜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또 가져가서 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여기서 멈출 거냐 아니면 계속 할 거냐 이제 실패할 때까지 오케이 오케이 실패할 때까지 마법을 외치는 그니까 그 말인 거지 만약에 내가 마법을 성공해서 파이어볼 해가지고 나갔어 이렇게 비석은 어 나갔지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선택을 한 거지 한 번 더 할지 아니면 넘기지 어 맞아요 음 근데 정답을 못 맞출 경우 자신의 HP가 1 감소합니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러면 그거네요 여기 지금 댁에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 써가지고 이제 6개 남은 거잖아요 음 음 그럼 만약에 뭐 다 이제 썼어요 만약에 이렇게 다 썼다고 쳐요 네네 다 썼다고 쳐요 써가지고 이제 6개를 또 썼어요 네 다 써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비석이 끝나면 이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다 이게 그래서 초반에 이거 빼봤자 별로 좋을 게 없어요 많이 쓴다고 좋을 게 아니구나 초반에 이게 빼주는 거니까 상대방이 이게 내 차례 때 안 와서 이게 빼주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유리하죠 자기 자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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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제 마법 이게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모르신들 위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마법을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오케이 일단 1번 마법 용갈이 보이시죠 네 이게 한국어로는 용용이의 분노라는 마법이 아 용용이의 분노 용용이의 분노 아 네 무섭다 주문부터가 이게 1서클 이게 최고위급 마법이라 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1번 보이세요 여기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 용용이의 마법은 뭐야 하나만인 거예요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아니라 네 딱 하나예요 이게 숫자가 낮을수록 이게 숫자가 낮을수록 쓸 수 있는 마법 개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강한 마법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 있죠 이거 이것만 저거인 거지 여기 왼쪽은 따르고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마법 설명해 드릴게요 1번 용용이의 분노는 주사위를 굴린 만큼 모든 플레이어가 데미지를 받습니다 자기 자신은 빼고요 음 주사위는 총 그 3까지 있거든요 주사위가 3까지 있는데 이게 이거 잠깐만 이거 어디 주사위 어디갔어 주사위 어딨어 누가 주사위 아 여깄다 누가 여기 던져놨어요 주사위를 누가 던졌어 누가 던진 거예요 여깄네 여기 최대 3위에 숫자가 최대 3위고 최대 최대 3 이거 알키 한번 누르시면 되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만약에 돌려가지고 3 나왔다 그럼 모든 플레이어가 자기 자신 빼고 3 데미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총 HP가 몇이죠 6입니다 이야 치명적이네 반피 가까이네 그렇죠 근데 이제 1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거 돌렸다가 이제 막 1 나오면은 좀 애매하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마법이에요 귀엽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플레이어의 데미지를 1 받고요 본인은 체력을 1 회복합니다 오 피 흡 이게 다크 윈더러인데 이게 뭐 어둠의 뭐 그거예요 근데 다크 윈더러라고 하면 돼요 원더러 흑마법이네 흑마법 기련이 거네 흑마법이고요 흑마법이라 외치면 되나 자 3번 이거는 이제 그 스위트 드림이라 해서 주사위를 굴린 만큼 체력을 회복합니다 음 그래서 3 나오면은 자기 체력 3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거네요 꿀잠 네 꿀잠이죠 자 그리고 4번 저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최대 HP가 6인데 그 상태에서 저 회복을 쓰면은 HP를 더 초과해서 회복할 수 있네요 안됩니다 무조건 6이에요 그렇군요 여기 적혀있어요 맥시멈 6 그러네 6 이상은 갈 수 없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나이트 비전 이거는 숨겨진 마법 비석인데 이제 이 숨겨진 마법 비석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있는 거 네 숨겨진 마법 비석이에요 만약 제가 나이트 비전을 쓰고 이제 이게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숨겨진 마법 비석이라 해서 이거를 자기 자신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들면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안 보이시죠 오 그 순간 때 이제 이거를 만약에 이제 이걸 가져왔다 쳐봐요 나이트 비전을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 보이시죠 자기 비석 여기 오른쪽 네 오른쪽 오른쪽 요런데 요런데 숨기는 겁니다 아 아 거기다 주니까 안 보이네 나머지 나머지 저거를 한마디로 본인만 알 수 있다 이거지 네 그래서 상대방이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아 유추해서 이건 없을 것이다 했는데 사실 이거는 자기 자신한테 있었던 거죠 아 참으로 이거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아 사용이 불가능한 거 아 자기가 갖고 있어도 사용은 불가능하다 네 사용은 불가능한 거 이미 쓴 거예요 그 일자리가 여기 하나 있네요 하하하하 아무튼 나이트 비전은 이 숨겨진 마법 비석이고요 이 마법 비석은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1점을 얻는 거예요 음 나중에 최종 결산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해드리고 아 자 다섯 번째 마법 이 라이트닝 템페스트 있잖아요 예예예 그거는 양 옆 플레이어에게 데미지 1 주는 거 음 오케이 그리고 블리자너는 왼쪽 플레이어에게 데미지 1 음 오케이 그리고 파이어볼은 오른쪽 사람에게 데미지 1 음 오케이 그리고 매직 드링크는 자기 체력 1 회복 음 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비석을 다 쓴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비석을 쓰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격리는 종료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자 살아남거나 모든 비석을 다 쓴 사람은 이제 3점을 먹고요 아니면은 비석은 남아있는데 체력이 좀 간당간당한 사람은 1점을 먹습니다 근데 쓰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은 0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그거네요 1등 3점 그냥 나머지는 1점 꼴등은 0점 어 그거로 먹는 사람이 이 게임의 우승자가 됩니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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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말로 하는 것보단 이제 하면은 확 이해돼요 근데 그거 아까 나이트 나이트 싱어 쓰면은 뭐 이거 비석 가져가면 뭐 추가 합성 그건 1점이에요 가진 사람이 만약에 있으면은 아 이거 만약에 이게 많을수록 그러면은 4점을 가져갈 수도 있다던데 네 그렇죠 오 오케이 최대 4점을 가져갈 수 있는 거네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비석으로 그렇죠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볼까요 연습 게임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그럼 간단하게 연습 게임 아브라카왓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 라운드 시작을 해볼게요 가봅시다 오케이 아 참고로 이게 일부러는 아닌데 이 게임의 순서가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 아 어 왜 왜 저기 왜 그렇게 되는 건데 형님 먼저 가시죠 아니 순서는 이렇게 가죠 이렇게 어떻게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이거 꼴등이 불리한데 X댄다 이게 제가 뭐 일부러 그런게 아니에요 그 룰이 진짜 이래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먼저 플레이한다고 속상하네 아이 노인네 별말하지 말고 빨리 매직이나 외우쇼 그래 영감해 아 근데 이게 그러면 패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유출을 못할 때는 그냥 넘겨도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엔 써야 되잖아 주문을 보통은 쓰는 게 낫지 아 근데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니까 아 그래요 아 아 참고로 이 마법 쓸 때 되게 이제 멋있는 느낌으로 마법 주문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냥 아 저 불리자드 쓸 게 아니라 오 얼어붙은 으어 서리의 삐치여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하하하하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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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방송인이잖아 아이 그럼 그럼 아 일단 지금 아 다른 사람들의 주문을 봤을 때 그래도 꽤 확률이 높은 게 이거지 않나 어 이게 뭐야 아 근데 이게 그냥 소모만 해도 되는 거예요 있으면은 있으면은 있으면 소모 이득이 있는 거예요 이득이 이득은 무조건 있는 거죠 형이 나는 솔직히 초반에는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긴 해요 아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니까 설명해주지 말고 원래 겪어보면 알아 오케이 해봐 플레이 형님 해봐요 형 해봐요 형 해봐요 형 해봐요 일단 그러면 어 지금 몸이 이미 충분히 건강하지만 저는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매직 드링크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없어요 와 와 없어 네 없어 이거 바이너스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어요 나 지금 까인 거냐 아 제가 누를게요 아 분이 직접 누르세요 누르지 마 다른 사람으로 다음 기련이 기련 네 차례야 와 없어 곧 죽어도 공격 마법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흐어 형 항온보다 어두운 자여 내 몸에 흐르는 비보다 붉은 자여 시 시간의 흐름 속에 파묻칠 위대한 그대의 이름을 걸고 나와라 화요 파이어볼! 잠깐만 진짜 맞았는데? 진짜 맞았는데? 잠깐만 아 이러면 플레비 형님이 맞는 거구나 진짜 파이어볼을 맞았어 4개밖에 안 남았어 야 길현아 길현쿤 이거 딜 눌러서 가져가야 돼 딜 하나 누르세요 한번 이거 한번 눌러서 가져야 돼 빨간색 버튼 어 오케이 됐어 됐어 그래서 더 할지 말지 이제 본인이 선택하면 돼 자 저는 1타 맞췄으니 다음 사람에게 전을 넘겨주지 뭐라고 이 자식 자 다음 왈도쿤 잠깐만 잠깐만 복수를 해줘 왈도쿤 아 잠깐만 플레임 마법사님의 천원을 들었어 이 녀석함이 우리 형을 괴롭혔겠다 황원보다 붉은 자여 지빗보다 어두운 자여 그대에게 구하니 파이어볼 몰 으아악 어 있어 있어 오케 근데 나 왈도쿤 여기서 멈추지 않다 딜 먼저 하시고 하세요 딜 먼저 하시고 오케이 오케이 딜 먼저 하고 난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자 파이어볼 연타 야아 잘한다 잘한다 난 여기서 또 구해 나 딜 딜 먼저 바이어볼 사령타 어떻게 알았누 자 또 간다 딜딜딜딜 자 고난다 바이어볼 사령타 야 미치 죽는다 죽는다 이거 너에게 바이어볼을 쓰는데 멈추지 않겠다 딜 딜 아 오케이 알았어 바이어볼 오연타 자 기련이는 피 사 깎으면 돼요 야 기련이 너덜너덜해졌는데 내 반쪽이 절반이 탔다 아니 근데 이게 이게 기련이 너덜너덜해졌는데 이게 들어보세요 원래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이게 웃긴거예요 사령이 나 그냥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려고 막 했는데 이게 됐네 오 나의 절반에 불태우다니 조노우치 파이어 조노우치 파이어 야 진짜 불타버렸어 어떡해 자 다음 하우까웅 내 차례인가 1라운드에 너덜너덜해졌어 기련이 어디보자 지금 나에게도 분명 불주먹 에이스가 있을거야 미친놈 받아라 이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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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은 다 왜 치고 하래 이케했잖아 이케하면 주문 아 이케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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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으세요 깎아요 그런건 없다 빨리 피 하나 깎으세요 본인꺼 자 그럼 제 차례군요 아 델러 보여줘 주얼 나는 지금 다 머릿속에 계산이 되었다 오 이 자식 나의 빗살기 마법이 뭔지 보여주지 과거의 전지여 스타크래프트 때 성장했고 오버워치 때 성장했던 그 회사 나가라 블리자드 블리자드 블리자드가 없어 블리자드 없어요 개봉함없어 블리자드가 없음 블리자드가 없음 욱저라고 추악하게 빨스런쳐야지 아니 왜 없음 블리자드 추하구나 델로 델로는 이제 껐구요 자 다시 플레이형 형 차례에요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이게 무슨 주문이지 유 멜루 어떤거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이거 공룡 마법 당했을 때 맞은 척 좀 해줘요 아 인정 인정 아 근데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이 지금 앞에 있는 비석이 종류가 많아가지고 계산을 되게 잘해야 돼 에 진짜 잘해야 돼 이거 완전 지금 숫자가 많아서 아 나 근데 있을 줄 알았는데 없냐 그래서 유추하는 맛이 있지 원래 이게 그 몇몇 한 두세 명 하면 여기 비석이 깔리거든요 여기에 미리 근데 이거는 진짜 한 번도 안 깔리니까 좋아 형님 차례에요 받아랏 내전 라이트닝 캠페스 와 이거 뭐야 야씨 야 어때요 컵화속총이 되어버려 어떻게 야야야야야야야야 아 뭐야 뭐야 진짜야 하하하하 자 D랑으로 오케이 한 번 더 하실지 아니면 안 하실지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야메롱다 야 기란이 죽겠는데 기란이 피 1 남았는데 아 깎은 거야 아 깎은 거야 기란이 피 깎아야 돼 아 깎은 거야 나 깎은 거란다 아 깎은 거야 어 깎은 거야 글지 토큰이 되어버렸다고 아까 파이어볼 4대 맞지 않았어 해서 지금 2밖에 안 남음 나 이거 라이트닝 템페스트 맞았잖아 이거 잠깐 방금 라이트닝에 맞았다면 뜨악 아 그렇네 그리고 추가로 아까의 복수다 바다랑 내 손에 얼어붙어 있는 냉기여 블레이샤더 야 내가 아니다 다행이다 야 기란이 죽었어 야 기란이 갔다 야 야 야 불타다가 동정마법사였어 죽다니 진짠 자 형님 이거 D 한 번 더 누르시면 돼요 동정마법사 아니 기란이가 아니 너무 미안하네 길현씨 광팔 길현이 뭐 아무것도 못했네 아니 길현이 죄송해요 다음을 노려야겠네 동정마법사 동정마법사 죽다 빨리 해보자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덱이 다 빠졌어요 이제 없어요 이제 카드 없구요 어 딜이 없다 이제 빼지는 여기 비석 4개 숨겨진 거 빼고는 이제 개선 잘 하셔야 돼요 오케이 전 그럼 다음 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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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그러면 이게 아 이게 보통은 잠깐만 야 파이어볼 다 나왔네 아 파이어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나에게 이제 파이어볼은 없다고 보면 돼 일단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거 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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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멈춰 앗 멈출 수 없어 으아아악 바이킹 레전드 라이트릭 탐패스 진짜 쉽덕 같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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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미친 왜 없지 있을만했는데 유감 높은 아 뭐야 라이틴 테비스트 없을만했네 아 씨 없을만해 지금 없을만해 나한테 있을 줄 알고 여기 두 개 꽂혀있어 지금 그니까 봉전 바우스가 두 개 가지고 있었어 아 나 저거 잘못 봤네 나 저거 그 블리자드인 줄 알고 어 이거 라이틴 테비스트 각인데 했는데 이렇게 강한 걸 틀고 죽어버리다니 귀연 자 다음 하옥 가옥 수치심이 수치심이 밀려온다 수치심이 밀려온다 수치심이 밀려온다 분명 이제 이거 있을거야 블리자드의 예정광이여 나에게 힘을 블리자드 이제 마이크 서퓨트라고 불러줘라 아 블리자드 액티비젓 왼쪽사람 데미지 입어야 돼요 왼쪽사람 아 뭐야 나네 개새끼야 이거 주문 실패할 때 수치심이 밀려온다 한 번 해줘 존나 이거 덱 다 썼잖아 덱 다 썼어 덱 다 썼어 덱 끝났잖아 그럼 이렇게 그냥 이제 형 더 갈지 아니면 뭐 할지 선택하면 지금 되게 유리한 상황이에요 이 친구가 그러면 저는 아까 맞은 불주먹이 아파서 회복 좀 하겠습니다 회복 회복이라고 하면 돼 정확히 얘기해줘요 이상한 마법이네요 모르겠네요 회복이란 마법은 없는데요 그래요 아니 무슨 영창하셔야죠 영창하셔야 돼요 영창하셔야죠 마법 영창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기요 회복 아니 물 마시는데 영창을 하는 미친놈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고 매직 드링크라는 마법인데 이거 영창에서 매직 드링크 하세요 빨리 빨리 수치심 그런 거 신경쓰지 마세요 하세요 반성인이라면 하셔야죠 이걸 안 해? 물이여 나에게 힘을 영창 끝까지 해야지 그 뭐 뭐 뭐 매직 드링크 오 좋아요 피 1 회복하시면 돼요 피 1 회복하시면 돼요 플러스? 플러스 1 탑토 넘길래 좋다 좋다 제 차례군요 대붕아 너야 좋아요 저는 지금 머릿속에서 계산이 다 끝났습니다 뭐라고? 분명 저에게 용용이가 있는게 분명해요 어? 뭐라고? 야 요거는 신경 안 쓰냐? 아니 저 정도의 숫자 알바 아닙니다 오 용용이로 님들을 다 구워버리겠어요 해보세요 나의 복수를 해줘 나와라 죽은 사람이 많이 많다 슈퍼 슈퍼 필살기 매직 드링크? 하하 이 새끼 하하 이 새끼들 나의 복수를 이 새끼 쫄았네 이 새끼 쫄았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매직 드링크가 자 계산 좀 하세요 하세요 계산 좀 계산 해야되요 이 새끼 주문은 까먹었으면서 계산은 어떻게 하냐 근데 아가리 일단은 확실한거 나한테 블리자드 없다고 그랬어 아까 어? 잠깐만 블리자드가 없다고? 어? 그럼? 그럼 뭐? 어? 안되겠다 나와라 나의 수족이여 거다란 도록용 용룡의 분노 하하 rescue 으아! 와 진짜 진짜 쎴네 이건 수사에 걸리네요 뒤졌다 번호 있어요 제발 이제 뒤졌다 자 간다간다간다간다 하할랠랠랠랠랠랏 길어나와 복수했다 너희들 괴로운가? 아 틀려 니 용룡이가 제일 아파 아 아깝보다 더 컸다고 와 용룡이 너무 치명적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플레임 형님을 나락으로 보내볼까? 해봐 나의 그 다음 필살기 흑마법 다 그만들어 와아 와아 전기가 빨리 흑을 정하면 데미지 1데미지 받아야 돼 끝났어 나는 나는 피 회복 그럼 이제 하우카아만 보내면 되겠고 그렇지 좋았어 일단은 뭐 나크원더러는 저기 하나 있으니까 나한테 없을거고 어디 보자 계산을 해보자 계산이다 계산이다 잠깐만 계산 음 음 어음 어음 넘겨 아니 아니 지금 넘겨면 나 죽어 넘기면 안돼 지금 나 넘기면 안넘겨 안넘겨 기다려봐 야 기다려 빨리해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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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여기있고 야 텔로야 연습이야 빨리해 아니 비살기 스윗드림? 없어요 아씨 자 카우 너 차례야 이유감 아 음 음 그럼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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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동색 핑키파이 뭐였지 스윗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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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꿀잠좀 자고 오겠습니다 스윗드림 당신의 불면증입니다 아 없어요 비 불면증입니다 깎아주세요 비빗 불면증입니다 불면증은 마법으로도 치료할 수 없군 소다 그런거구만 그럼 나에게 이길겠군 나와라 카카시의 잔류야 뇌절 라이티댕 템페스트 오 오 빨리 맞아야지 빨리 맞아야지 뭐야 뭐야 진짜 진짜 걸려있어? 와 끝났어요 이러면은 델노가 이제 1점을 먹었구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는 이제 다 점수를 못 먹는거죠 아무튼 이런식으로 게임을 하는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다들? 네 이해됐습니다 재밌네 재밌다 대충 이해하셨으면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없던걸로 하고 이제부터 새로 하죠 오케이 갑시다 뉴라운드 갑니다 자 이제 진짜에요 가보자고 프로답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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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용룡이 하나만 마법사의 분노를 보여주마 동정마법사의 분노 아 이러면 높은 확률로 나에게 그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오 저 잠깐만 지금 좀 재밌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거 누구부터 시작해야 되지? 무조건 오인네부터지 얌마 저 형부터야 꼭 그렇게 말을 해야돼서? 야 야 야 장류에서 장류에서 야 야 이해해줘 용담이잖아 용담이잖아 이건 100%다 100% 뭐죠? 형 뭐요? 내 손에 잠들어 있는 어파요 텔러를 참으려라 파이어볼 오오오 와아아아아아아아 eller 사장님 하아아아 진짜 차네 야 잠깐만 고 기냄새나 야 그거는 좀 사람도 원래urp으면 고기 냄새나 야 미친놈아 오케이 한 번 더 숨도 못 쉬게 만들어주지 또 한 번 간다 파이어볼 우와 네가 제일 뜨거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딜 누르고? 오케이 그래도 너무 빠르게 끝내버리면 좀 아쉬우니까 아... 형 형 형 형 제가 형 늙은이라 했어 죽여버려 다시 한번 간다!!! 아니에요 턴 넘길게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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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자 다음 턴 오케이 내 차롄가 잠깐만 확률상 확률? 기련은 뭘 하려는 거지? 기련은 뭘 하려는 거지? 그런 건 믿지 않는다 나에게 있을 거라고 선택하고 지르는 게 진정한 확률 아닌가? 해봐 너희들을 끝장낸다 대홍년 빅유로한 버디저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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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아파 자 그 대사 해주셔줘 수치심 몰려온다 해주세요 수치심이 몰려온다 수치심이 나도 얼굴이 빨개졌네 와 이거 한마리가 많이 필요하네 잠깐만 진정해 라이키리 아직 기가 나설 때가 아니야 내가 부끄러워 왜 왜 왜 왜 멈출 수 없어 라이키리 라이키리 아 그래 가져가라 양쪽 데미지 양쪽 데미지 감전 제대로 됐네 자 도쿤님 딜 두르세요 딜 당신 뇌절이 제일 아프어 아프다고? 니 뇌절이 제일 심해 아아 멈출 수 없어 라이키리 뇌절 이 새끼 피카츄입니까 뇌절을 그만해 확률상 나올 만해 지금 어 그리고 또 딜 한번 하고 양쪽 시명적이에요 지금 아 나는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나 피 별로 안 깎았다 두번 깎았어 두번 깎았어 카오형 피 하나 더 깎아야돼 그지가 되어버렸네 피카츄 놀이를 여기서 하네 오 오 자 카오형 너 차례야 두 대 뇌절을 두 대 맞은 나의 나의 분노의 정수를 담은 마법포션 오icorn 오 asked 완벽이고 잘 비켰네 parts 딜 한번 누르고 분노조절 잘해 그러니까 조절을 잘하네 나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 받아라 글쎄는 소리 중 뭘 받으라고요 수치심? 수치심 마법포션 한번 더 없어요 삑하세요 마법포션 먹고 안올렸으니까 그대로 그리고 그거 해줘야해 수치심이 몰려온다 수치심이 몰려온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자 델붕이 저건 나에게 없겠군 하지만 나에게는 몸속 깊이 아이스맨의 힘이 남겨있지 나와라 블리자드는! 오 좋아요 어 뭐야 아 맞다 카오지 카오영이 맞아야돼 카오영이 내가 아니었구나 네 왼쪽사람이 데미지 맞는거야 그러면은 지금 남아있는걸로 봐서는 나에게 있을 확률이 적겠군 그러면 나에게 이게 있겠지 나와라 나이트싱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이제 나이트싱어 한번 해주시면 되요 자 갑니다 여러분들 눈 감으세요 어차피 안보여요 안보여요 아니 이 카드가 나한테 뭐 뭔데 뭔데 별거 아니다 저거 저거 별거 아니다 저거 허세야 저거 허세야 너 이제 이 셨다 오이 델러 그 비석 허세로 볼 수 있겠군 아닌데 진짠데 그래 너 목소리부터 덜덜 떨림이 느껴져 너의 다음 마법 매직 드링크 오 잘한다 근데 제가 잘 빼주고 있어요 더 해줘 딜 없어 이제 나 뺄거야 자 그러면은 나한테 있을 확률이 없는데 들으라 질러버려 아니야 확률이 조금 저거하달까 질러버려 유치했다네 아 설마 이게 나한테 있나 있을리가 나의 수족이요 아까 판에 날뛰었던 그 힘을 한 번 더 날뛰어봐라 용룡이의 분노 야 그리고 그대 사야지 이게 아닌데 수치심 빨리 불러줘 수치심이 몰려온다 나 보지 말아줘 보지 마 지켜보지 마 좋아요 자 플레이형 차례에요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샹크스다 아니지 농담은 그만둬 이거 맞나? 이게 맞는걸까? 진짜 샹크스 돼야하는겁니다 내 일생 그만둬 함께 키워온 동반자 나 바라네 쇼트 드래곤 없어요 없어요 잡아라 잡아라 잘 잡으자 지금 내가 한마디만 할게 다들 마음속에 용 한마리씩 키워오고 있어 왠지 나한테 있을거 같은데 왠지 나한테 있을거 같은데 왠지 나한테 있을거 같은데 나한테 있을거 같은데 아우 쫙팔려 어이 한바퀴가 돌아오면서 반피가 깎였다 하하하하 그렇다면 누구나 마음 하나에 용을 키우고 있는게 맞겠지 나 그만둬 생각해 일어나 일어나 생각좀 하고 해 너 괜찮아? 너 HP3이야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어차피 다음에 참아주면 뒤질수도 있다고 진정해 그만둬 그만둬 이 자식 저질러 버린거냐고 모르는가? 인간의 끝없는 아기를 나간다 고대용 용령의 분노 없어 없어 영웅이 분노는 없고 그냥 분노는 있었네 수치심이 몰려온다 나 방송중이야 왜왜 수치심 뭐야 압박글이야? 수치사 HP2 남았네요 HP 깎았네 이거 이거 내 차례인가? 잠깐만 상대방을 분석을 해보자고 난 이미 분석이 끝났지 어렵네 이번 판 좀 헷갈리게 나오네 이거 근데 높은 확률로 이거 있을 것 같긴 한데 기련 뭐지 미안하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까드득 까드득 수종댕증 절대용도 기말도 발동 플리자뜨 진 trazer 영웅은 잘 감상 이상 흥 만 드 Patient 레벨 지즈 물 매직드 링크 좋다 아 뭐야 저 형 까는거구나 그냥 까는거야 한번 아씨 어떡하지 형 형도 상남자처럼 그거 한번 해야되지 않겠어? 근데 왠지 나한테 진짜 있을거 같은 그런 기분은 뭐지? 뭐라고 그만둬 해버리는건가? 빠바라반빔빔 안돼 그려절불었당 우리 모두가 죽어 고대의 용이여 나에게 강림하라 그대들의 어파 여기서 불살을 찌르니 마법 발동 영영이의 분노 없어요 아 아 아 수치심이 아아 비무가셔 저걸 진짜 수치사 하겠는데? 수치심이 수치심이 배운다 죽는게 맞다 다음 하우카우 다음 자자? 아시추신 어 나 진짜 얼굴 빨개졌어 이번꺼 아 씨 아 나 진짜 있을 것 같거든 개 쪽팔리기네 아 얼굴이 파직파직 어이 거기 다들 나와 피카츄 게임을 하지 않겠나 뭐라고 이 자식 뭐라고 이 자식 내가 라이트닝 템페스트를 외치면 너희들은 피까하하하는 거다 라이트닝 템페스트 없어요 없어요 아아아아악 잘했다 잘했다 갑자기 연기가 들면서 화가졌는데 소리가 아니 자기 자신한테 정기 남아벌 거네 아니 근데 나 나 이거 끝나고 얘기할 건데 저 형 병신이야 아니 유추를 해야지 카오야 이거 길현이도 못많은지 안다 아니 유추를 한번 해봐야지 어? 깎았어? 어 깎았어 아 그럼 내 차례군요 어 별로 차례에요 난 이미 이쪽에 있는 비석이 어떤건지 다 머릿속에 정리가 되었다 오 진짜? 그런건가 아마도? 당당하게 해 당당하게 해 그러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나 해야만 하네 나를 위한 테스트 한번 들어간다 나와라 파이어볼 없어요 그럼 이제 진짜 분석이 끝났다 하하하하 정말 끝난거다 죄송한데 분석 말고 수치심이 쌓인거 아니에요? 아니 수치심이 언제 끝나 이건 분석이야 분석과 함께 너의 복숨도 끝나버리겠군 다음 내 턴에 너희들 모드를 끝내주지 달려야 너 혹인 인간이야 안봐도 뻔해 닥쳐 하하하하 했다고 분석 해버렸다고 각각의 같은 마법사로 지키지 않을거지? 뭐라고? 동적 마법사 너의 말이 맞았다 한밭귀를 두면 너의 목숨달이 남아있지 않겠지 다들 라이틈Antifa 패스bound 비최기 하하하하 죽었어 죽었는데? 다시 동적인 상태로 죽어버렸잖아 아 아 아 아 아 하나 남았지 않아 이거 아냐 기러니 아까 목숨 하나 남아 있지 않았어 아까 하나 남아 있었어 나 그래 큰 한테 끌어 요건 한대 요건 요한 자리 넘어서 잘 가고 자리 좀 바꿔야 되나 전기로 찢어지니까 할 일이 없다 아 기련 전기구이 지란이 왜 자꾸 전기구이 돼 벨로가 무슨 마법사였지 대부분 마법사 저요 아니 나 공산주의 였는데 공산주의 마법사 건반진 것 그렇게 위험한 사상을 갖고 마법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다시 한번 간다 라이팅 템페스터 와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 너낫 맛났다 더 받는 Dus an 저 맛 아픈데 어 기련 없이 여기서 여기서 뭐에 어 어 뭐야 뭐야 구멍 썰 종 해줘 먹 아gebi 룸에 기현아 여기 생각보다 떼 듯한데 아 아는 게 말이야 아 아 아 뭐 아 Warriors 아 Hindi 왜 멀 ошиб악ели o or how many 아니 잠깐! 안돼! 나 아직 할게 너무 많단 말이야! 아니야 여기 오면 따뜻해질 수 있어! 같이 가자! 아니 분명 내 옆에... 야 델로머리... 델로머리 천사님 떴는데 이거 뭐야? 어! 나 키포토스 학생들! 아! 키포토스! 아! 블루 아카이브였네! 나 헤일로 생기! 오케이 형 차례에요 계속! 내 인생... 35년... 외길로 이 마법만 갈고 닦았다! 뭐? 뭐라고? 잠깐만 여러분들 저 아버지 이불 좀... 어? 아 형 형 형 하시면 돼요! 아 하세요 하세요! 내 손에 잠들어 있는 이 불꽃을 꺼낼 때! 뭐? 받아라! 파이어볼! 2연타! 와! 잠깐만! 와! 있는데 진짜? 잠깐만 이러면 좀 큰일 났네! 야 공격... 오른쪽은 오른쪽이잖아! 오른쪽이면 누구야? 카오야 너야! 난가? 어! 야 불탔는데? 화면소 사라졌는데? 나 2연타 했는데 혹시... 있어? 아 없어요! 그러면 하나 까셔야 돼요! 유감! 두 번 하신 거였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내 차례인가? 까드득 까드득! 아 그 맛 야매러! 어! 뭐 야매러! 잠깐만 잠깐만! 분석해보자! 이거 분석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이건 없고! 저 형이 두 개! 나 소고기 타닫기가 되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근데 오픈 확률로 그게 있을 거 같긴 해! 이쪽도 꽤 편하다고? 나한테도 용용이가 있을지도 몰라! 지랄은 거기까지라! 콩! 님들! 불덕정! 불와르륵와르륵! 멈춰! 멈추란 말이야! 으아! 으아! 미안해요! 바이오볼! 으아! 사버린다! 으아! 으아! 미안해요! 으아! 으아! 이거 이거! 불탔으면은! 잠깐 유추 좀 해보자! 아니 형 형 형! 어? 어? 왠지... 하우카우 좀... 꼬맞지 않아? 어? 어? 한 번 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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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근데 그건 없어! 그거 확실하게 이... 그... 블리자드라는 방법은 나에게 없을 거야! 형! 친구 만들어줘! 으하하하하하 여긴 외로워! 잠깐만! 제로의 전원 뒤돌았다! 하우카우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인데? 으아! 아茶Qué Veryissible 하우카우ぶ 아니야 아니야 난 전 error 내... 나의 손은 이루어졌구나 진짜야? 오케이 진짜 이건 말이야 나는 피카츄가 아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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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혹시 카오야 니췌에 진짜 있어? 진짜로 전기충격기가 있는거야? 아 나 진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어투투니 걸필이 없겠네 어 잠깐만 아 이거 진짜 이제 질러야 돼 이뤘서 알게 된끈 야 이거 딱 봐도 보인다 이걸 몰라? 난 공격마법이 하나도 없었던 건가 연기자 형자 공격마법이 있었어 이거 과연 적은 것보다는 수가 많은 게 확률상 나한테 있을 거라고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그건 아닐걸요? 뭐 알아서 해보세요 마법 발동! 뭐는 it? 어이 기련 왜 그러지? 미즈 오케이 확률상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사람들 승부해요 끝났구만 아니 끝났는데 나 혼자 남았어 오케이 그러면은 플레임형이 1점 먹으시고요 오케이 제가 3점 먹고요 나머지 빵점 나머지는 없어요 자 그리고 플레임형이 보라색이니까 1점 먹으시고 자 섞기 전에 알려주십쇼 나의 돌은 도대체 무엇이었소? 자 스윗드림 스윗드림 물 야 나도 나도 뭐였어? 나도 봐봐 왜 나는 형도 물이 2개인가? 너 고등급마법 되게 많았어 난 뭐야? 나 음료수야? 어 형 음료수로 음료수랑 블리자드 형 아이스커피예요 블리자드가 있었구나 아 이거 너무 사나이같이 싸웠네 진짜 아이스커피였는데 이게 그래서 좀 유추하는 맛이 있어 야 나는 응 나는 뭔지 알아 딱 봐도 매직드링크 하나랑 뭐 했을까나? 난 매직드링크는 매직드링크가 없어 미안한데 그런거 없다고 뭐? 너한테 매직드링크가 없어 야 근데 용룡이가 한 명도 없었네 용룡이 여기 있었어 여기 용룡이 여기 있었어 여기 여기 있었네 야 어쩐지 안 나오더라 자 일단 제가 먼저 3점을 먹고 가겠습니다 자 뉴라운드 가보실까요? 가봅시다 가봅시다 어때세요 게임? 재밌네 재밌네요 우리 완전 몰입해서 하니까 더 재밌는 거 같아 맞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확실히 재밌긴 해 자 이번에는 제가 먼저 이겼으니까 저부터 할게요 오케이 이번에 오른쪽으로 갑시다 반대 방향으로 어 오른쪽으로 왜 나는 늘 슈발 일단 지우고 이거 좀 보기 편하게 사람들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좋아요 오케이 애매한데 잠깐만 일단 분석 타임 잠깐만 30초만 분석 타임 오케이 분석 타임 여러분들 이때 분석 좀 하세요 음 와 씨 골고루 다 나왔네 진짜 애매하다 야 야 이거 너무 애매하게 나왔다 이번바 와 아 맞다 맞다 나 시크릿 점수 하나 있었다 그게 뭐야 아니 너 죽었잖아 근데 아니 시크릿 점수 근데 그거는 뭐 합산 된다며 아니 그 죽으면 의미 없는 거야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가 이겨야지 남아있어야지 그냥 생존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그게 있다고 해서 뭐 어 그게 아니야 아니야 그럼 그걸 미리 설명을 해줬어야죠 아유 뭐 그 공시같아 따지셔야 될러니 하하하하하하 설명을 안해줬어요? 미안해요 아 정말 맞다 끄 아 맞다 끄 나이트 이해해줘요 자 그럼 저 할게요 네 저 해도 되죠? 예예 황결상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있을 거 같아 뭐죠? 뭐라고? 미안하다 길연아 하하하하 설마 설마 저너지 파이어 파이어 오케이 황결상 있어야 돼 까악 야 길연아 너 너 자리 바꿔라 하하하하 계속 쳐 맞네 오 운이 운이 너무 좋잖아 젠장 이렇게 보는 게 좀 편하네 이거를 또 이제 또 분석을 하자면 확률상 이게 있을 거 같긴 해 네 마법 빠뜨 해도 됩니까 예 하세요 해 보십시오 구우구우 올빼미암 먹자 우호우 우후 야 맛있죠 그러면은 잠깐 가져가겠습니다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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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일단 오케이 가져갔어요 저 한 번 더 해도 되죠? 저 딜 하시고요 그리고 또 분석을 해보자고 나 완전 말도콘 분석의 마법사 죄송한데 분석의 마법사라고 불러주시겠어요? 이거 어렵다 분석 전문인가? 이거 왠지 느낌상 있을 것 같습니다 마법 발동! 일단 한 번 뺀다는 마인드 매직 드링크!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니야 아드 좀 뺐어 야 그냥 시원하게 첫판에 다 용용히 뽑고 가자 한번 니가 한번 질러봐 델로야 너 해봐 델로야 니가 먼저 질러봐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남들도 이제 하나씩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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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그래? 야 니들 내가 시작하는거 별로 좋아하지 않을텐데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거든 그래? 그런건가? 과연 그럴까? 자 길현이 잘해 좋아 어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안전취의적으로 가볼까 가장 많은 녀석이 있을 확률은 뭐냐 흑 아악 생명의 힘이여 매직 드링크 이렇니까 아까 델로가 말했던 조건이 메 Savage 매직 드링크 아하하하 미친놈이네 이 자식 이자식 어떤가 같이 소환해보지 않을래? 이형!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길현아 도마뱀은 용이 아니야 자 플레이 형 차례 오케이 이형이 은근 다크호스야 이형이 은근 머리 잘 써서 문재인 운일수도 있어 근데 아 그런건가? 어 질다다 보니까 맞은거지 아 그런거구나 긁긁긁 내가 또 한평생 닦아온 마법을 쓸 때가 왔어 조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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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조잡다 나 자리 잘 잡았다 근데 뭔가 이상하게 내 마법은 항상 한 사람에게로만 쏠리지 잠깐만 잠깐만요 뭐랄 말이야? 마법이 솔직히 아름답기네 저형 마법 아니 잠깐만요 건방진 곳 초록색 주제에 감히 플레임을 이길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면 아니 저 풀타입 아닌데요 바다란 바이아볼 와 와 야 야 야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저형 야 잠깐만 야 나 자리 바꿔줘 아 그런거 없어 그냥 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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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게 지금 카드가 다 애매하게 나와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 잘 뺐네 오 잘 뺐네 예 죽여버릴거여 야 니모에 붙은 불이나 끄고 말해 오 씨발 안 꺼졌구나 이거 하하하하 돈 잘 쓰네 자 그럼 내 차례 오케이 이지샥인데 피사 뭐야 이거 야 일단은 날 때린다고 해서 과연 내 체지방을 이길 수 있을까 나와라 나와라 매직 드링크 와 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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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예 네 헛 그 그래요 아유 아유 이거 제가 빼드릴게요 제가 빼드릴게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제가 빼드릴게요 제가 빼드릴게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카오님 분석 마법사님이 정리해 주실겁니다 카오님 그 죄송한데 그 가만히 좀 제가 제가 해드릴게요 헤헤 조졌네 이거 아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델런 불쌍하잖아 저 형이 연속으로 맞고 어이 지랄 말고 물 와이프 물 아 예 시원하네 아이씨 좋다 센스가 있다 오케이 나쁘지 않았어 오케이 다 풀피 아 좋아 건강해 그러면은 이거 느낌상 아 그거구먼 오케이 오케이 나한테도 있겠군 나와라 나이트 시간 끝 수치심 수치심 싸우셔야 돼요 수치심 오늘도 거울을 보면 마법을 연구했다 언제쯤 친구가 생길 수 있을까 야 거울이 부서지진 않았어? 박처 알았어 알았어 와장창 와장창 거울이 수치심을 못사는거지 그리고 거울아 거울아 나이트 싱어가 내게임이? 어 병신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카오 니 차례야 이론 하하 카오야 질러버려 하하 카오야 질러버려 하하 하하 힘을 원하는가 원하는가 하하하하 모든걸 줄 수 있는 그 힘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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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라구요? 하하하하 어 난 지금 화났다고 뭐? 나의 분노를 봐라 하하하 하하하 근데 확률상 나한테 이게 있을거 같긴 해 카오? 이 녀석은 그게 문제다 좀 진정하라고 까드득 까드득 절대용도 채용도 저 저 진정했어요 왜그래 진정했다고 블리자드 진정했다고 진정했다고 나 또 진정하고 나니 정말이까 내가 옮겨줄게 나랑 왈도쿤 할게 델로가 해줘 나는 오케이 딜 한번 더 하구요 딜 없어요 없어요? 다 썼어요 이런 이제부터 진짜 싸움인가 음 잠깐만 잠깐만 와 이거 진짜 어렵다 분석 좀 해보자 분석해보세요 아 이게 진짜 다 골고루 나와버려가지고 이게 확률상 이겐 나한테는 없을거 같고 이거는 이제 야 지금 쟤 딸피가 누구냐? 근데 이거는 왠지 있을거 같아 아 다 비슷비슷하네 그 그나마 하오카오? 어? 뭐라고? 나보게 나니? 파이어 펀치가 돼달라고? 어이 왈도쿤 나의 파이어 펀치가 되어줘 난 그런거 못할거 같아 아니야 알바야? 파이어 펀치가 되어줘 내가 알거야 이 자식아 파이어 펀치가 될게 델로 파이어 펀치 파이어 펀 쭈어얅 나니 나니 저럴다 쓰세요 이거 분석을 해보자 절대 제가 유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드립 받아친 거예요 아 영병알 이건 너무 아프잖아 죽어간다고 아 왈도쿤 니 파이어 펀치가 제일 아파 확률상 이게 나한테 있을 확률 적어도 좀 입금이 있음 마법 발동 뭐지 뭐지 올 빼비 소원 나이트 비전 와 오케이 잠깐만 나이트 비전이요? 이거 맞잖아요 아 주문이 다른 건데요? 나이트? 어? 나이트 싱어 어쨌든 맞잖아 나이트 이것만입니다 아아 똑같아 잠깐 스치심 살짝 스치심 살짝 스치심 살짝 이것만입니다 이것만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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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깔아 가면 가리고 가져가세요 알겠습니다 가져갈게요 어? 어? 그것도 보이잖아 일단은 하나는 없다는 거 확실하게 판명이 됐구만 나는 알아버렸다구 아 그게 뭔지 나도 알겠구 뭐지 뭐지? 뭐 뭐라고? 대충 가모음 저렇게 말하면 어 이거 이거 이제 나한테 카드가 있을 확률이 높아 마법 발동 어이 카오 이 녀석은 전기가 문제다 어? 수족 냉증 블리자드 아니 나도 절대 용도 최용도 큰일 뿐입니다 안경을 삥 입은 뿐입니다 카오 카오씨 그리고 전 여기까지 아 잠깐만 아야야야 한번더 할게요 일단 질러봐야 돼 어 그래 질러봐 하나? 해버리는 건가? 보여주나? 가버리는 건가? 죽일까 마스터? 잠깐만 잠깐만 이게 확률상 나한테 있을 확률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 둘 마법 발동 마법 발동 내딛 블리자드 병신 그런건 스티즙이 벌려온다 새끼 병신이다 자 확률이 적어 얘들아 그게 그거가 그나마 가능성 있는 거 했지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것들이라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군요 아 진짜 이게 비석이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게 좀 약간 거슬리 일단 나 비석 두 개라서 나는 확률이야 미치겠네 이거 아 될래 마음대로 해 바닥해 아니야 아니야 가장 많이 있는 거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거 하나만 지우면 되는데 찰지구나 찰지구나 뭔 소리야 이거 찰지 섭션 앙 앙 자 그러면 오케이 길어는 너 차례야 나도 한번 체력을 회복해 보도록 할까 뭐? 마법의 물 매직 드링크 아 이 자식으로 야 근데 얘는 진짜 어쩜이럴까 야 근데 얘는 진짜 어쩜이럴까 독약이야 얘는 윤축적 제대로 해 얘는 어쩌면 걔다가 가겠네 이거 없단 말이야? 야 너는 어떻게 뭘 낸 적이 없나? 수치심이 몰려온다 수치심이 몰려온다 이... 수치심이 없어 아니 왜 없지? 근데 진짜 대단하다 길현아 근데 이것도 생각해 근데 여기 있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내가 가져간 것도 생각해 봐야 돼 아 내 거랑 가능한 거 싹 다 생각하고 한 거거든요 확률상 아 그래? 아 그러면 어쩔 수 없던 거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진짜 있지 않다는 거는 아 진짜 이거는 억까다 이거는 아니 뭐가 나온 거야 도대체 오케이 플레이 명 잘해 아 난 지금 HP가 풀인데 형 근데 아들을 뺀다는 개념이에요 비석을 빼도 돼요 비석을 빼야지 이기는 거라서 음 자 나도 몸이 좀 더 건강해지고 싶소 바로 이 마법을 쓸 때지 나와라 매직 드레이크 아 좋습니다 아니 플레이 명 지금 방풀하네 음 건강한 마 야 나이트 비전 선 야 데리러야 너 존나 추해 한 잔 더 해볼까? 자기가 못 해놓고 개가 나와라 매직 드레이크 없어요 개꿀 없어요 없어요 수치심이 몰렸다 아 저 발효 여기선 내가 게임을 끝내주자 뭐? 뭐라고? 아 매직 드레이크 없어 뭐 설마 그걸 꺼내려고 뭐? 뭐? 안돼 그 녀석을 풀면 난 지금 내 비석이 뭐인지 정확히 다 알고 있다 이 새끼 방풀했네 어? 완벽하게 파악한 건가? 완벽하게 방풀했어 나와라 마이 리틀 포니 스윗 드림 와 나잇 그러면 주사위 굴려주세요 델로님 자 내 피 회복을 한번 나와라 으챠챠챠 오 대박 내 피가 온 뒤? 야 6까지만 해 6까지만 해 6까지만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다 나의 다음 기술은 나와라 라이트니 덴패스 오 오 오 오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잠깐만 야 진짜 이게 뭔 소리야 야 야 야 누가 야 목장갑 껴 야 저 형 잡아야돼 목장갑 껴 야 야 야 야 야 잠깐만 나 저런 장갑 껴어 아 이거 안되겠네 야 야 인사해 전 변호사야 전 변호사야 빠지지지지 오케이 델로 아 자 그러면은 다음이다 난 말했다 다 알고 있다고 어 나와라 매직 드링크 오 오 아니 오 이거 위험하네 다음이다 야 그렇게 먹다가 살쪄 뭐 이 새끼야 해봐 여기가 곱인데 나와라 파이어볼 오 와 좋았어 내 마지막 마술 저 파이어볼 아니야 저거? 반갑다 내 이름은 내 이름은 절대용도 최용도 나와라 분리작 와 오 오 여기서 디엔도다 와 와 잘 뺐네 델로는 일단은 델로는 일단은 올라왔고요 오케이 오케이 나머지 사람들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 싸우면 돼요 1점이라도 따고자 야 이제부터 서로 죽이자 아 내가 말했지 난 확실하게 파악 끝났다고 새끼 방풀했네 그러니까 개노잼이 하대 이 새끼 나무이키보고 왔네 자 카우야 너 차례야 아 난 지금 체력이 없어 야 어차피 뒤질 것 이마 지르고 뒤져 무슨 소리야 제 스타일대로 하게 냅둬 왜 말이야 아니야 죄송한데 죽은 사람은 조용히 써주세요 죽은게 아니 이긴 사람은 조용히 써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뭐지 아브라다카브라 나에게 꿀잠 오 인정 있긴 있다고 오 좋아요 자 주사위 올리시고요 뭐 나오냐 과연 아 1 1이라도 어디야 해보고 다음 다음 잘 회복했고 자 그리고 내 분석으로 분석에 의하면 이제 한번쯤 또 나올 때 됐지 형 뭐 푸샷 뭐 매직기크 오 좋아요 오 이 형 잠깐만 오 진짜 분석 끝난건가 할만해 오 아 쫄리네 아니 형 근데 이거 어떻게든 가야돼 아니면 형 이거 뭐야 아 질러야돼 너 이제 위험함 어떻게든 끝내야돼 지금 상황에서 아 난 이미 끝났어 내 턴 오기 전까지 살 수 있을까 모르겠어 나도 위험함 지금 그럼 아 여기 있는 분석을 좀 봐 쓴 분석 아 진짜 얘네 이 사람들 가지고 있는거 뭔지 다 아니까 이 말 졌나 궁금하다 어떻게 내 지겼나 궁금하다 야 야 인사해 전 변호사 라이트닝 템페스트 으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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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 δ 아아아아 이게 한 명은 지금 미니언 됐는데 뭐야 미니언 미니언이라니 빛땛따领 빛땛따 보여주나 가보자 다 풀어 어 없어요 publicity 없어요 없어요 잠깐만 잠깐만 근데 나는 이미 분석을 끝냈어 저 등급 마법은 나에게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그렇다고 저 등급 마법이냐? 그것도 아니야 나는 이게 딱이야 왜냐면 내가 잘 쓰는 마법이거든 다지직 다지직 설마 이 녀석 설마 이 녀석 그것만큼은 어이 진정한 걸 오른손 아직 네가 다 쓸 아니 내가 다 쓸 게야 그 마이클이 번개 갈랐다고 받아라 니들 뚫린 내 펀치 맛을 오 진짜 아씨 오케이 아프다 이러면은 저 비석 두 개까지 합쳐가지고요 3점 3점 먹겠습니다 와 몇 점이야? 와 미쳤는데 아씨 큰일나네 대박 이게 있을 수밖에 없었어 그건 맞아 내 차례인가 결국 1등 했네 나는 또 이 날 그렇다고 끝까지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다 야 지금 제발 마법이나 좀 써봐 오래 살았다 자 이제 쓰는 점이 없지 않을 것 같았구만 기나 제발 맞춰줘 지금 뭐가 제일 슬퍼 지금 왼손은 거둘 뻔 못 간다 어린 마법 블리자드 오 좋아요 좋아요 블리자드 누가 누구지 그럼 왼쪽 블리자드가 다닌 나 다닌 아 야 저 형 죽냐? 어? 가나? 피 1인디? 되는건가? 다음 마법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다면 난 굉장히 궁금한게 하나가 있지 뭐 관련 있을까? 날개? 다크 원더러! 모든 플레이어는 데미지 1 받구요 시전자는 플러스 1입니다 카오 형 갔는데 뭐야 카오야 카오 형 갔는데 카오야 뭐야 저 형 뼈다귀 만나봤잖아 행복하게 행복상한거 같은데 잠깐 나 네크로매스 친구 불러올게 왜 죽었는지 물어봐봐 왜 죽었는지 불러올게 기련이 서큐버스였누 무슨소리야 그럼 쫌파구 빨아주마 간다 파이어볼 내 마법에 다해가다하니 카오 형 플레임 여기서 만약에 잘만하면 되나? 제발 이렇게 게임을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나 한번 질르자 보여주나? 그럼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어 나에게 있을까 모르겠지만 일단 빼긴 빼야 된다 안 빼면 죽는다 안 빼면 죽는다 이제 이제 지금 벼르고 있거든 이거 제발 한 번만 하면서 이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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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추해봐 자 과연 1점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 나이트 신화 미친 어떡해 마지막 하나 남았어 이거 빼야지 하나 둘 셋 다들 눈 가지고 있죠 예 안 보였어요 뭔지 개 궁금한데 뭐가 들어갔을까 유추해야지 설마 이건 패 보는게 되게 중요한데 해볼까 근데 이게 길현 입장에서 사실상 반반이야 지금 몰라 몰라 진짜 모르는 싸움이다 되게 어려워 간다 뱅선은 한 번 더 거될 뿐 부리자 깍 땡그럭 와 이거 도박이었다 야 나 1점도 못 얻은 얼음 야 동정이자 얼음밥업사였다 역시 그에게 몸은 언제 오는가 아니 카오 혼자 그만 놀려 카오 혼자 점수 못 먹었어 아무튼 왼쪽 바위 왼쪽 바위로 가겠습니다 하던 걸로 가자 이렇게 저번에 이렇게 갔으니까 반대로 가는 게 맞지 않아? 그냥 유지해서 이제 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오케이 이대로 가요 그럼 델로부터 하세요 아 아 맞아 기라온이 2점이지 그 비석까지 있으니까 전 비석까지 있어서 2점입니다 오케이 자 와 빡세다 이번 거 나와 봐야겠다 잠깐만 좀 봅시다 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 근데 저 일단은 하나 쓸게요 나와라 그러세요 야 피카츄 준비됐어? 물론이지 나와라 라이트니 템패스 까고 싶지 않네요 좋아시고요 아 뭐야 아니에요? 수치심이 몰려오지 않아요? 피카츄 피식 비웃고 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피카츄가 아니라 꼬부기였네 뱀바 까기래 이씨 갔어요 알았어요 자 카오 네 차례야 지금 내가 볼게 한번 가보자 블리자드 오 잠깐만 저거 나 아니냐? 드림로 ville 드림 하나 それ 뱀동삼겹살에는 매직드링크지 오 개새끼가 제가 덮게 제가 넣을게요 한 번 더 가져가세요 한 번 딜 하세요 한 번 더 아냐 제 아드 빼주는 거야 어 왜 안되냐 이거 아 이게 빨간색이 빨간색 버튼 뜨면은 그거 눌러 자 한 번 더 하세요 그러면 아 질러버려 굳이 이렇게까지 달릴 필요가 없는 건데 초반엔 질러버려 넘어갑시다 이번엔 아 넘어가 넘어간다고 야 쫄보네 몇 뭐 미안하다고 카오야 그래 오 좋아 잠깐만 확률상 야 이거 진짜 애매한데 근데 일단 확실하게 하나쯤은 있을만한 거 가져가긴 해야 돼 나한테 확률상 이거 나한테 있을만한 확률 거의 70% 까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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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절대형도 최형도 또 너냐구 이런 너뿐입니다 절대형도 최형도 수정랭스 발통 고통받는 하우파우 딜 한 번 더 나을게요 예 어디보자 또 분석을 맞춰야게요 저 분석마법사입니다 좀 시간이 걸려요 아 입마법사 뭔데 그리고 이거는 나한테 무조건 있을 거 같은 거 또 70% 어이 기련 왜 그러지 미즈 아잇 아잇잇 그러면 제가 물을 가져올게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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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네 2개는 뺐어 자 2개는 뺐어 또 빼줘 개꿀인데 그러면 아 좀 분석 좀 해보자 이렇게 달릴 필요 없다며 약간은 이렇게 달린단 말이야 야 이거 내 차례되면은 나 이거 바로 패 그냥 없겠다 이제 개꿀 오케이 나 여기까지 그럼 시바 가만히 있을걸 자 기련아 너 차례야 자 그러면 뭐 70%일 확률이 이제 걸어보는게 가장 낫겠죠 음 좋아 던지는겨 그러면 강단 나의 불꽃 아무나 맞아라 파이어볼 아아 파이어볼 파이어볼 아 뜨거워 딜해주세요 딜해주시구요 딜 어이 미안하군 하지만 화나는가 하하하하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두거보자 동정감 없어 하하하하 이미 그걸로 치병상도 벗기 이미 치병상 마법을 어이 플레임님 너무 강한말을 하지말라 귀량 데미지 먹다 귀량 죽다 강한말은 하지마 그에게 봄은 언제올것인가 다음으로 넘겨주마 이 자식 하하하하 자 플레임형 잘해요 자 플레임형님 하하 어렵다 나 이거 진짜 진짜 기 팍팍함이 이번에 좀 어렵긴 해 일단 이거는 봉인이네 이게 무슨 소리야 몸이 몸이 아플 때는 난 항상 이 친구의 꿈을 꿔 나와라 유니콘 스윗 드림 와 비키파이 마이 리틀 포니 아 근데 유출할만하다 있을만 할거라고 유출할만해 두루룩 주사위 아하 그냥 미즈 썼네 어차피 저거다 미미했지만 상피 형님 이거 한번 누르시고요 딜 아 첫 폐가 얼마나 남았지? 저게 가네 어? 명 나왔어? 아 몰라요 저게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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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반응은 이 반응은 아니야 아니야 몰라요 야 잠깐만 나 피 몇 남았냐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 나와라 자면서 하는거 아니야? 나와라 밤의 지배자 나이트싱어 아 나 잘못썼다 난 바보다 난 바보다 아 잘못봤어 잘못봤어 아 진짜 아 나도 실수할 수 있지 야 플레이비한테 얼마나 받았어 너 야 저 형한테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야 플레이비용 이러면 뭐인지 봤잖아 못봤어 못봤어 아 운송마법사 사랑한다구 사랑한대잖아 근데 난 내 패에 뭐가 있는지 못봤어 하하하하 바바라 못봤다잖아 말도 안돼 야 왈도쿤 2번만이야 고마워 델러야 델 오들오들 떨며 그럼 피 까셨죠? 어 그렇지 않나? 음 피깐어 피깐어 너야 너야 델러야 너야 그럼 이제 내 차례군 오케이 대보반바법사 보여달라고 난 일단 확실하게 하나는 알았다 뭐랄지 그래 잠깐만 델러 또 저 말하면 틀린다 야 냅둬 봐 그런가? 아니야? 너 맨날 그런 플래그대 사하면 어떡해 보여주마 일단 물 매직 트랙? 오오 니즈 니즈 자 이제 비웠어요 폐 오케이 자 냅둬도 자연사야제 아닌데? 피 몇 개야? 일단 피 1 회복 어 해봐 물 한 번 더 다시 깔아 깔아 이 새끼야 아니야 있을거야 잘 찾아봐 아니 있다니까 여기 있죠 있죠 아니 3개 나왔고 야 그거 말해줄거야? 뭐 누구누구 있는지? 아니 여기 3개 나왔잖아 3개 나왔고 어 3개 나왔고 3개 나왔고 3개 나왔고 어 어 어 야 다음 턴으로 넘겨 야 카우 너 차례야 아 설마 이제 다시 나올 때가 됐지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만둬요 그만둬요 농담은 농담은 그만둬요 간다 뇌절 나의 생끼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아이 씨 피 아프네 나 나는 모른다 이놈들 안 됐어 전압을 더 올려야 했어 뭐야 이거 오케이 다시 했어 다시 했어 난 모른다 이놈아 아니지 카오야 그만해 노답은 그만둬 전압을 더 올리고 싶지만 이번엔 차갑게 해주지 불리자 이거 내가 만든거잖아 왼쪽이네 내가 뺄게요 시집말려나 아니 아 왜이리 거칠어요 델런님 얼음같다가 쳐맞았는데 거칠어지죠 알았어요 자 파는거야 팔이 왜이렇게 아프지 다음으로 넘기겠어 아 이것이 어떻게 해야되지 어 나 잘못하면 가겠는데 근데 의외로 그게 있을 확률이 나에게도 있을거 같긴해 카오야 농담이지 까드득까드득 당해야겠지 내 이름은 절대영도 최영도 이번엔 더 한번쯤 발동해야겠군 서리핏 환호야 절대영도 최영도 수족냉증 수족냉증 당해버려 누가 꺼내줘 이거 난 일단 내 폐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 벌써 끝났단 말이야 끝내주지 아직 차례가 아니네 기다리게 그전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면 말이야 잠깐만 이거 왠지 나한테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니야 뭘 생각했는지 몰라도 없을거야 뭘 생각했는지 몰라도 없을거야 뭘 생각하고 있는거지 이봐 비둘기 반드시 찾아올게 태초마을에서 기다려 발동 나이트싱어 나이트싱어가 진짜 카드가 되게 강력한데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패를 파악할 수 있다는게 님들 여기 비석 정보 팝니다 저 다 알았어요 지금 왈도쿤이 가져간건 그거야 그거다 그거에 대한 정보는 알려줬어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끝낼 수 있어 나이 끝낼 수 있을거 같은데 뭐 뭐라고 나이 끝낼 수 있을거 같은데 너무 강한말은 하지마 야 일단 확실하게 나한테 있을만한게 그거가 같긴해 개소리 마 길어나 길어나 내 눈을 봐 왈도쿤 무슨말을 하는건가 형님 형아 형 질러버리는것인가 언제부터 날 너의 형이라고 생각했지 아니 전생님 전생님 와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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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은 뭐지 와르륵 와르륵 우치야 일족해줘 안돼 그걸 더치면 길연이가 모노시되버려 우치야 뭐 호화멸강 지금의 길연이는 패배자다 아마테라스 삥 어 어 미안하다 길스케 이것이 마지막이다 파리 타고 있어 길연씨가 도넛이 돼버렸어 그리고 잠깐만 일단은 또 그것도 나에게 확률이 있을 확률이 높다 마법 발동 취소해라 방금 그 말 이번엔 사스케 너의 기술이다 라이키리 진짜 잘한다 잠깐만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 뭐야 양쪽 핏가세요 아 이게 진짜 이제 마지막인데 야 잠깐만 독훈 여기서 끝내면은 그냥 게임 끝나는데 그니까 끝낼 수 있는데 점수가 끝이야 그냥 일단은 확률상 있을만한건 이거밖에 없다 나 뭐하지 나 미안하지만 끌깨깨 어이 기련 하하 왜 나를 얘기하는 것이지 선생님 미즈 병신 뭐 아니야 아닌데요 아 아 아 확률상 이게 있을 수 밖에 없어가지고 미즈가 아니다 미즈가 아니다 야 이거 내 차례오면 끝내줄게 난 분석 끝났어 아니 써 분석이 끝났단 말인가 확률상 이게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은 내가 해볼 것은 무엇인가 폐를 보는 것 아니겠는가 일단 난 분석은 끝났어 한번나라 자 보는 것들은 이제 다 알았어 뭐지 백강힛 하아 저게 진짜 좋은 마법이야 이게 계삭이야 잠깐 눈을 감아주겠나 아 그럼 누르고 해야 어차피 알아서 갚는게 어차피 우리가 알아서 가볼게 형 형 저것마저 마법임 아 그렇구나 갬수성 갬수성 마호라네 형 마법 감수성이라고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그게 있을 수 밖에 없겠군 나도 그렇게 생각해 플레임님? 그걸 가져와 주게나 뭐지? 어? 미스 좋아요 좋아요 여기 있습니다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목이 탔다고 생각했지만 아 나 알았다 아 이제 눈치를 챈건가 왈도구 아 알았다 눈치를 채버린건가 왈도구 아 내 차례오면 끝낼 수 있어 눈치를 채버린건가 왈도구 그전엔 죽여버려야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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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거 아냐 이거 무조건 이거밖에 없어 나는 그니까 그전에 죽여준다니까 아 제발 나한테 내 턴만 와라 내 턴만 와라 진짜 제발 그전엔 죽여버려야돼 한번 빼보도록 하겠어 간다 있을까 모르겠지만 으아앗 으아앗 뇌조 으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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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구나 으아앗 와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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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앗 으아앗 어이 나 승리성은 잠깐 해도 될까 뭐?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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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난 미리 서다 할게 난 내 차례오면 파이어를 외치겠어 그저야 죽여버려라 형 그게 맞다고 생각해? 어 확률상 이거밖에 없어 과연 그럴까? 뭐? 뭐? 뭐 알아서 하쇼 오케이 길어다 진행해 근데 델로가 저런말하면은 무조건 맞아 쟤는 거짓말을 잘 못해 아이 씨발 연 좀 끊자 우리 하하하하 자 그러면은 무조건 있네 이거 나도 확률이 좀 묘하긴 하지만 한번더 질러 보도록 하겠어 원래 지는거야 지금 질러야 해 간다 파이эроб 아어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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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Stalin 길어니가 이기나? 한대 이기면 안돼 어위ё요 아이스라스레요 마지막 한 번인가 그렇다 여기서 니가 맞추면 끝난다 여기서 내가 맞추면 끝난다는 거 왈도쿤 3등을 뺏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획 절호의 찬수군 어허... 한번 질러볼까? 나 사라만 있어도 유리해 나 비석 있어 심지어 그럼 가본다! 어휴 필요한 것을 줘 미즈! 갈평시다! 어 없어요 없어요 넘어가고 넘어가고 유감 자 다음 플레임 형님 저는 몸과 마음이 지칠 때 항상 이걸 마셔요 에? 매직 드림 없어요 뭘 드신거죠? 뭘 드신거에요? 아수 치심을 마셨어요 뭘 드신거지? 아 이게 뭐야 자 여러분들 방금 마신 매직 드링크는 소주였답니다 아 취했네 저 형 취했네 아 취하셨구나 형 취하면 어떡해 방송직일 때 아 이게 확률적으로 없을 수가 있어 표류대사 회골물 나도 확률적으로 계산했는데 없더라고 자 그러면 왈도쿤 좀 죽여볼까? 와 이거 진짜 억가당했네 나와라 용용이 준비됐는가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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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생각해? 가자 나이스 줘 용용이 이거 뭐야 잠깐만 진짜 있는데 어떡하나 진짜 있단 말이야 나오고 그랬다 3만 안 나오면 돼 3만 아니면 돼 3만 아니면 돼 3만 아니면 돼 3만 아니면 돼 za coop 11111111 오 bibli 수고하셨습니다 Gold 야 맥테오 날렸는데 왜냐면은 여기 두개가 매직드링크거든 지금 야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나 알았어? 나는 내가 매직드링크를 썼는데 없다고 그랬잖아 그럼 나머지 다 여기 있겠구나 끝났지 뭐 이미 지금 이 형이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사실 추리하면 그게 맞긴 한데 나도 이렇게 있어서 우와 똑똑하다 야 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아? 아 이게 역시 여기 매직드링크 이게 다 나한테 있는 아 근데 그럴 만도해? 야 어렵다 와 아 파이어 지를걸 아 오졌다? 솔직히 여러분들 내가 못하는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파이어볼이 있다는 것보단 이게 맞지 여기 사람들 파이어볼이 썼고 파이어볼을 썼고 추리는 게 맞겠어 내가 파이어볼 내가 파이어볼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해 이거 이게 별로 아 여러분들 말도쿤한테 뭐라고 하지마요 그냥 거기까지인거야 저 형은 어이 말을 좀 심하게 하시네 이 자식 운 좋게 왜 용룡이 있어가지고 산 주제에요? 이겨야 한다 VS 딸이 같을까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건가? 용룡이 꺼내면 그만요 그러면 이제 델로랑 저랑 근데 델로 이제 왔네? 좀 늦었다 다 죽었으니까 이제 정신이 지금이라도 온거죠? 아 이제 왔어요? 야 이미 형 신발끈 다 묶었어 미안한데 네 저 근데 화장실 좀 갔다와도 돼요? 아 예 전 천천히 다녀왔어요 저도 화장실 물 좀 더우고 화장실 좀 갔다와도 돼요 아 이게 좀 기 어휴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은 그러면은 올 때까지 계속 돌려놓죠 좋습니다 도쿤님 저 마지막에 뭐였어요? 뭐? 뭐 일단 니가 부른건 다 없었어 나이트 비전 나이트 비전 아 왠지 그럴거 같더니 딱 절반이었거든요 어 나이트 비전이 없었어 너 물 물 나이트가 여러분들 진짜 유리한 마법이에요 왜냐면 그 아드가 뭔지 알 수 있으니까 패가 뭔지 알 수 있으니까 이게 이 게임은 정보가 진짜 중요한 게임이거든요 마지막에 제가 뺏어온게 물이라 내가 물 안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나머지 것들 중 하나겠지 생각해가지고 질리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용용이가 나와버리는 바라네 그러니까 피해를 안 줄 뿐 어찌보면 이제 그 정보에 대한 혼란을 줄 수 있는 거죠 심리 싸워만 하기 참 힘들어 어 이게 심리 싸움이 확실하게 있어가지고 아 근데 의외로 용용이의 분노가 나한테 안 오네 아 델로가 용용이의 분노만 아니었어도 아 나 끝낼 수 있었는데 다시 말했지만은 이겨야 한다 vs 딸깍딸깍이 된다고 그렇게 되면 이게 초반에 하는게 안 좋네 이게 초반에 하는게 안 좋네 나도 드래곤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아 근데 드래곤 예측 잘했어요 델로가 진짜로 음 아 근데 예측할만해 나한테도 없었을거고 뭐 여기 다 없었으면은 모두한테 없다고 했을 때 얘는 이것도 분석을 완료했고 어흑 게임 재밌죠? 너무 늦게 끝났어 재밌어 이거 이거 그래서 되게 인기 게임이래 물어보니까 나도 드래곤 나오면 좋겠어 아 근데 왜 델로한테만 계속 드래곤인거 아니야 근데? 아 너한테도 갔었어 니가 못쓸거지 뭐야 나한테도 갔었어? 어 너한테 전전판에 너한테 있었어 그거 전전판 너한테 있었는데 너 그거 기억하고 안쓰더라 정신이 드나? 아니 근데 솔직히 쓸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되잖아 그냥 여기 대충 아 여기 없겠구나 아 그리고 이 사람들 뭐 있네 분석완료 그럼 이제 딱 쓰는거지 확률적으로 있을만한 확률로 지르는거지 여기껄 못보니까 내가 여기꺼는 이제 대강의 눈치 싸움으로 이제 해야지 그쵸 눈 딱 감고 지르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눈 감고 이제 파이어볼 아니면은 이제 템페스트였는데 블리자드였나 그거 했는데 블리자드 템페스트 써가지고 줬잖아 아이고 갑시다 아니 플레이 명 안왔어 아 아 근데 올킬 오졌다 영상감 나왔다 아 델로게임 드래곤이 있었을 줄이야 참을 띄울 줄이야 델로가 잘하긴 해 아 실력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 내가 멍청한 척하면서 방송하기도 힘든걸 아니 괜찮아 너 그럴 줄 알았어 왜 이런 비행기에 타버린건가 이 자식 아 그럴 줄 알았다고 왜 왜 왜 왜 왜 델로야 너 맞아 너 그렇게 하잖아 방금 델로락북 패시브 어느 순간마다 감나무에서 떨어지기 전으로 돌아오 델라 센스 좋았다 아 그럼 아 델로 근데 똑똑 아 델로가 뭐 여러분들 근데 델로가 진짜 멍청한건 아니야 가끔 멍청한 짓을 하긴 하는데 진짜 멍청이는 아니에요 아니야 형 그것도 며스업을 보다보니까 그렇게 된거임 아 진짜 너 야 계절 영어로 말해봐 제디 웨이리 뱀비 웨이리 마치 아 진짜 정원은 홀메이엔쥬웬 실내 아거스트 세템버 팔 옥토버 노베버네베스테잼버 오오 다 배워왔잖아 벨로야 미안한데 그건 달이고 난 계절을 말해달라고 아 계절 아 맞다 아니 그게 계절 윈터 나왔어 아 이거 왔어요? 윈터, 썸머, 스프링 어 그리고 그 가을 가을 뭔데? 가을이 뭐였더라? 가을 되게 쉬워 어 가을 떨어지다 예전에 나 그거 게임으로 배웠었는데 뭐였지? 아우치 아 맞아 타이탄 폴 해가지고 폴 폴? 폴? 에사크타 폴 아니야? 에사크타 맞아 어 맞습니다 메사크타라고? 아니 에사크타는 정답이란 뜻이야 논에스 딸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자 이제 한 번 더 돌릴게요 다 오셨으니까 근데 타이탄 폴로 외우는 건 좀 심각하긴 하다 아 그거 말고는 외우기 힘들더라고 아 델러가 폴하우스 같은 걸로 외울 줄 알았는데 나도 폴하우스로 외울 줄 알았는데 오 이번 거 재밌네요 아 오케이 와 와 야 근데 진짜 어렵다 이번 거 이번에는 델러가 일단은 저번 판에 먼저 했으니까 이번에는 저기 기련이 스타트 어때요 이번에는 기련이 좀 기회를 좀 줍시다 기련이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기련아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갈까? 아까 오른쪽으로 돌았으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오케이 가겠습니다 어 나 꼴찌야 자 그러면은 제가 먼저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형님 이거 제가 느껴봤는데 꼴찌가 이득이야 그렇구나 꼴찌 그 의미 없어요 어 왜냐면 앞에서 다 빼주면 그때 이제 막타만 노리면 돼 오케이 오케이 이런 나의 생존법을 알아버리다니 동정하게 넘겨 받았어 동정하게 넘겨 받았어 이쪽도 한 동정하죠 음 잠깐만 확률상 이게 있을 것 같긴 해 마법 발등 내니 나니 파이어볼 요오 초반에는 원래 이게 잘 나와 시작이 손절없구만 기련이 또 데미지 받았네 아 아플다 순섭을 해보자고 여기서 많이 안 쓰는 게 본인한테 이득이죠 마법 발등 이걸 또 가? 또 간다고? 아니 나 있을 것 같아 왠지 지금 분석 완료 뭐하지? 그? 어? 뭐야? 피전2! 돌아왔어? 피전2 내가 돌아왔다구 마법팔뚝 날씨가 없어요 아 없어? 있어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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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는 공을 구라는 너무 하잖아요 아이씨 아이씨 나 없을 줄 알고 되게 많이 실망하는 것처럼 보였어 그니까 아이씨 그리고 딜 한번 할게요 야 잠깐만 근데 우리가 비석 아 맞다 조용히 가져갔지 어 나 가져갔어 가져갔어 벌써 가져갔다니 아아 또 달려? 어 나 달릴거야 나 초반에 빨리 확 달리게 마법 발등! 뭐? 아이씨 야 쫄리면 뒤지든가 스윗 드릴? 와 이거를? 오케 이걸 막힘이 없어요 아니 오늘 약간 신들렸는데 아니 근데 유출수가 없어요 어 이거 의미 없어요 지금 어차피 초반에 하는거 나 여기까지 요정도면 요정도? 어 세개정도 남겼다 세개정도 남겼다 오케 그럼 내 차례인가 아 좀 위험한데 그대의 차례라네 빠직 빠직 텔러 아 시X 나한테 지랄이야 야 그만둬 나한테 도자 나한테 도자 그만둬 안되겠군 전압을 더 올려야겠어 뭐 뭐? 딜부터 해 딜부터 해 이 자식 삐앗 나 피좀 깎고 아이씨 뭐야 이거 뭐 뭐 눌렀냐 딜 엉뚱한거 눌렀어 어이 계속 할텐가 좋아 그러면 어이 전압을 더 올려 나이틴 캠페스트 없어요 없어요 됐어요 가세요 뭐라는거야 바이크 끊겼어 이 자식아 자 내 차례군 오케이 너 차례다 나는 받은대로 돌려줌 뭐? 뭐라구? 이 자식 뭐라는거야 잠깐만 이게 맞나? 어 어 맞네요 자 나와라 라이트닝 템페스트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줬는데 뭐야 저 형 나 왜 받기만 하냐고 이렇게 잔인한 양쪽 양쪽 마이너스 일부탁드립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군 정말 아프겠구나 여기 치면서 이 카드를 한번 더 써줘야겠군 뭐? 아니다 아닌 거? 맞나? 에? 에? 아 이 비석 하나 가져간거 때문에 거슬려 죽겠네 저거 마음대로 해 나와라 어이 온나 미즈 없어요 없어요? 온나 해솨어요 잘되면 야는데요 으앙 수밑아 생각하라 오케 플레이 형 잘해 어ogg 받기만한 내 마음에 또 하나의 선물을 주려합니다 어? 뭐라구요? 야매로 어? 없나? 설마? 매직 드링크? 오오오 제가 할께요 제가 할께요 아 너무 무서워 딜부터 마지막 딜이에요 마지막 딜이에요 이제 없습니다 패 딜 하나 가져가시면 아 맞다 딜 이제 없어요 이게 우리 카메라 각도가 딜을 아래쪽에 두고 패를 다 보고있는 딜을 까먹어 오케이 자 이제 한 외길로만 계속 걸어왔던 내 인생에 이제 또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야 할 때가 온 것 같군 아니 돼요 호칸에는 애국한 블리즈 오 좋아요 다 있을 때가 아니잖아 젠장어 오 잘하는데 강 건너 불구경 더 하실거에요 좋아 이제 열심히 깎아야 되잖아요 이제 패가 없으니까 그렇지 패 깎아야죠 야매로 오늘은 이 친구와 함께 깊은 잠에 빠지고 싶다 나와라 스위트 림 아니요 형님은 불면증이시네요 자고 있는데 누가 사득이 때렸음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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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야 이거 잠들면 안되겠네 어? 다음 기라니 내 차례인가 그렇다면은 나에게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같군 설마 맞지? 설마 그만 설마 그만 설마 그만 응답은 그만 그렇다면 매직 드링크 오오 맛있게 먹겠습니다 무슨 아이스 아메리카도 먹냐 맛있다 제가 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거 한번 눌러볼까 없어 없어 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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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끝났어 이거 딜 어 딜도 없네 그러면 어 질러버려 질러버릴까? 질러버려 질러버려 질러버릴까? 다들 어떻게 생각하죠 토돌이야씨 질러버려 다 죽여버려 질러버려 질러버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러버려 질러버려 자봉씨의 의견을 들어서 통격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질러버려 질러버려 데스볼 파이어볼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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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저 개같이 저승으로 프리저님 키가 많이 작으신 것 같습니다요 키를 3cm만 키우고 싶거든요 어이 새끼 그런 프리저님을 위해서 제가 시원한 불마법을 선보일 때가 된 것 같군요 뜨거운건 좋아하지 않아요 자홍씨 네네 들어갑니다 파이어볼 진짜 있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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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써 애써 괜찮은척 애써 괜찮은척 괜찮은척 하시는데 프리저님 들을게 아프군요 잡은것이 아 잠깐만 분석좀 해보자 일단 아들은 다 뺏고 숨겨진 비석도 있어 피 깎아야 하는거 아냐? 깎았어요 깎았어요 기러니 깎지 않음? 언제 이렇게 개피가 되지? 프리저 이제 상이 상이만 남음 마법 발동 뭐? 하지마 뭐? 하지마 하지마 그래 안할게 bis 오 오케이 그리고 이거 하지마 아 이게 확률상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저 색안경을 좀 패줬으면 합니다 네 통영상 아 이거 나한테 있을 것 같긴 하다 마법팔동! 나니? 나니? 아니 구구가 구구콘이 돼서 돌아왔잖아! 나이트쓰여! 시발! 아니 이렇게 준단 말이야? 너무 잘한다 내 눈! 아 내 눈! 어 잠깐만 이러면은 잠깐만 1, 2, 3, 4, 5 야 저 형 지금 6가지 쐈다 그러면은 뭐다? 어 블리자드다 1, 2, 3, 4, 5, 6 어 맞아 블리자드 맞아 으흠 뭐야? 어 델리자 블리자드 맞아 잠깐만 1, 2, 3, 4, 5, 6 시발 뭐야? 왜? 왜? 델리아 이거 그리고 확률 싸움이야 잠깐만 이게는 빨리 빨리 좀 합시다 아 기다려봐요 나 끝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아 나중에 끝내야 용룡이 나한테 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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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패배자들의 싸움 델리아 아까 형한테 뭐라고 했지? 형 분석 끝난 것 같은데 아 나 분석 끝났어 내 차례로 너 뒤져 어 그럼 내가 먼저 끝내도 될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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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으면 해봐 해봐 델리아 일단 너한테만 물어볼게 혹시 형한테 이게 있니? 그리고 또 한번 물어볼게 혹시 형한테 이게 있니? 그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조용히 있어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어 2개 있을 것 같긴 해 형한테 이 새끼 나물피 보고 왔네 하하 아니 근데 저런 반응이면은 모르겠네 일단 매직 발동 확실한 거는 이게 나한테 있을 것 같긴 해 매직 발동 아 나 잠이 너무 와 아 나 졸려 없는데 스윗 드림 없어요 아 없어? 아니요 있어요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표피 깎아요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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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있다고 얘기해줬잖아요 아 개 깔려요 아니 니가 없다고 하면 나 갑자기 바로 어 내 분석이 잘못됐네 내가 일부러서 마지막 날 났었잖아요 야 말 좋고 잔다 얼굴에 낙서해라 아 아니 근데 웃긴게 잘 맞추네 근데 이게 나오는 확률이 형이 두개 가져갔잖아 비석을 그래서 나는 유추하기가 너무 쉬워 매직 발동 뭐지 아휴 니들끼리 저런 마법사들끼리 잘 싸워보셔 미즈 아 개 뭐지 에이 보장네 이거 에이 개 같은 게임 하하하하 아니 왜 그래 응 난 되도록하게 만들 수 있어 야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내가 해봐 그게 내 차롄가 그대의 차례라네 왈도코는 이제 끝났네 아 난 그냥 한번 볼게 그럼 나는 냉동 나이트가 진짜 좋은 카드야 냉동고기를 먹고 싶군 블리자드 없어요 어째서 있어요 아이 개색 하하하하 다들 극찬해 하하하하 왜 이렇게 극찬해요 하하하하 너무 즐겁고 아니 안 풀리는 상태에서 없다고 솔직히 진짜 그런줄 안다고 야 나야 솔직히 될로야 니가 좀 빡치게 만들긴 해 아 근데 형 저거 비석 하나 서있는데 이거 좀 높여줘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해 드릴게요 아 여기 있는 거였구나 오케이 지금 블리자드 쓰면 누가 데미지 먹더라 안 돼? 블리자드 쓰면은 아 너야? 아 그래? 그럼 나 블리자드 한 번 더 없어 어 없어 너 그러면 진짜 없어 이거 거 없어요? 아 농사하지마 아 진짜 없다고 아 농사하지마 아 농사하지마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야 아 이 아저씨 왜 이래? 이 아저씨 왜 이래? 이 아저씨 왜 이래? 아 아저씨 아 왜 이래요 야야야야야 기로야 너 해둬야 돼 오케이 저 한 사람 아 될로야 너 해 야 간다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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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분석이 끝났다고 말해 나와라 나이트 싱거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세상에 어디 한번 패 좀 까볼까 아 태양권 아 이게 알고 있는게 나오면 안되는데 알고있는 게 나오면 안되는데가 나왔다 미리 본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대충 감이 왔거든 저거는 아 잠깐만 하면 밑으로 내리면 뭐 보인다던가 그런 거 아냐 아 씨 보이나 진짜 아니야 하면 밑으로 안 내려가 이거 잠깐만 아 이거 이러면은 뭐란 말이 나와라 보여 릴리자드 없어! 아니야! 있을거야! 아니야! 아니야! 있어! 있어! 잘 봐봐! 아저씨! 아저씨 왜이래요 추하게! 야야야야! 아이 망겜이야 이것이 왜이래? 괜찮아 내가 시간 돌리면 그만이야 아니 시간에 마법사다 내가 시간 돌리면 그만이야 난 황페이 마법사다 하면서 다 부서고 있어 형 이거 다 봤잖아 이러면 니가 아까 그 짓을 해서 그렇잖아 아니 눕혀져있는걸 형이 세웠잖아 나 안세웠어 내가 세웠어? 누가 세웠어 이거 저는 안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개됐어요 아 이거 잘 보인다 저 사용된걸로 이제 하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 이것때문에 다시해도 돼요? 아 지날마시구요 자 플레이용차례에요 그럼 마지막 블리자드는 나의 손에 있게군 받아라 블리자드 여기부터 뭐하는 사람이죠? 이거 뭐하는 사람이야 왜없어? 왜없어? 왜그래요? 왜없어? 남은 하나 어딨어? 그거요? 뭐 어딘가야 있겠지 이중에 있나? 어딘가야 있겠지 쪼팔려 아니 이 형 왜이래 그냥 원래 쓰던꺼나 쓰지 왜 다른걸 택해가지고 와일드콘 저 두개 다 블리자드구나 아 씨바 몰라요 저는 저도 몰라요 자 그러면은 제 차례인가요? 어 너 차례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뽑는거야? 뭘로? 뭐든 하겠지 간다! 4절! 와우 라이트링 야 그럼 양쪽 플레이어들은 데미지 1 감소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아니면 돼 아픔 자 다음 계속 때려보겠다 너 큰 그림 그리는거 아니지? 야 설마 간다 냉동 펀치 오오 블리자드 어? 어 블리자드 있어요 내가 맞아야되는건가? 왼쪽사람 왼쪽 하우카우 하우카우 피 1이다 하우카우 피 1이네 야 저 형 지금 0점이거든? 그냥 바닥으로 보내버려 야 까메로 야 길현아 유추가 되는거 같긴 한데 길현이의 선택이야 이건 형 죽은 사람 가만히 있기로 했잖아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죽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다고 했나? 예예 좋군 설마 그런 미래가 벌어질까? 설마 그런 미래가 벌어질까? 굉장히 의심스럽군 뭐길래? 야맵대구나 사이 간다 한대도 냉동 펀치 야 얘는 깎으세요 깎으세요 아 뭔가 진짜 바보인가 아니 근데 냉동 펀치 내가 아까 썼잖아 야 아우카우 어 이거만 말할게 너 다 뭐추기면 니 쥐죠 이미 딴 사람이 다 죽일거 같긴 해 근데 네 차례야 강아야 너야 일단 저기 미즈 하나만 좀 주세요 오오 좋습니다 오오 오케이 그리고 아 그리고 저 저는... 아크 원드로아! 잠깐만! 전체 데미지 1 머무시고, 본인은 채력 이름 회복. 델로야! 1이 됐네?! 어쩌다 이ir구나나.. 야 이번에 어떻게 할거야 가오 .. 아.. 저.. 응애.. 아.. 응애.. 아 저 개쫄리네 이거 야 진짜 질러야 돼 뭐 해봐 저.. 다음 턴 가면 너 쟤한테 끝나 너 너 너 이거 놓치기만 해 뒤져 나 때렸다 너 진짜 개 찌질해 뒤졌다 진짜 저 그러면 파이어볼 오! 야 잠깐만 아이야 이러면.. 아 잠깐만요 어.. 어.. 사로를 걷는 기분이야 이거 자 마지막 하나에요 어.. 어..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형 분석을 해 분석을 분석을 해봐 있을 수밖에 없는 거 해봐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어.. 나 진짜 근데 한마디만 할게 나 여기서 못 죽이잖아 너 뒤져 확률 상 있을만한 거 제발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해줘 쁄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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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니 뭐 고문당해? 빨리 해 미즈 나이스! 아 없어요 조졌네 가오 형 피 2 남았네 아 근데 나도 조졌네 나는 지금 배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일단은 파이어볼로 시작해볼까? 나가라 파이어볼 쟤 분석한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뭐가 남았을까? 나와라 스윗들이 아 끝났네 주사위 로클린 외웠네 외웠네 아 피 2 회복 다음 나와라 얘 이름 뭐냐? 나이트 싱그 오 근데 의미없어요 이거 의미없어요 오케이 그럼 뭐가 남았을까? 제 이름은 피카츄에요 아니야 난 꼬부지 이 새끼 전력을 더 올려야겠구만 올려! 나 꼬부 나 꼬부 꼬부 라이틴이 템 패스 꼬부 끝났습니다 이렇게 난 여기까지다 야 일단 하우카우 컷 나머지 두 분 하세요 전 전 뭐 그럼 야 이거 공격기 하나만 써도 뒤지는데 나 진짜 모른다 이거 아 그러네 아 그러네 모른다 이거 아이 어? 어? 어 어 바이어 볼 어 어 바이어 볼 어 뒤지시구요 뒤지 아 뭐야 아 뭐야 끝났네 어 끝났어 끝났어 아씨 두 개 딱 아닌데 진짜 찐막 한번 해볼래요 저도 이제 1등이네요 야 잠깐 나머지 뭐였어 나? 나머지 뭐였어? 아 딱 봐도 회복형인데 이 씨 아 이게 제가 먼저 아 근데 거치 공동 2번파대 똑같이 1등으로 왔으니까 똑같네요 자 지금 5,7,8 남았어? 좀 꺼내줄래? 죄송한데 순서상 아 아 이거 알파에요? 어 5,7,8에 왔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오케이 알았어요 델론님 울지마요 델론님 울지마요 아 저도 알파 아니에요 어 그래요? 그럼 델론님은 저한테 2등인 과기로 에 뭐 그렇게 사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왜이래요 게임이잖아요 어 왜요? 저도 드립친군데? 야 야 니가 그 말 치면 그게 드립이 아니잖아 드립이에요? 왜 못 받아들여요? 아니 니가 진짜 진지충이세요? 야 이빨 대빨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왜 나온거 아닌데요? 알았어요 델론님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유 농담이었어 델론야 2번만이에요 알았어 그럼 진짜 찐막 해볼래요? 이거 근데 어퍼쓰기 한번 해보자 이번에 이긴 사람 우승하기 야 탑쌓기 뭐야 이거 어때요? 이번에 진짜 찐막 어때요? 아 그래 찐막? 오케이 이번에 이긴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야 수련의 메타 가자 오케이 마지막 가자 마지막 야 잠깐 좋아 진지하게 간다 진지하게 간다 나도 진지하게 간다 볼까? 음 이거 누구부터 가? 이거 내가 부터 할게 내가 아까 이겼으니까 아 그래 이거 그냥 아까 이대로 가자 어 그래 그래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요 일단 확률상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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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시작도 안했어 아니 시작도 안 했어 가볍게 이 마법은 있을 거 같긴 한데 오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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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 발똥! 파이어볼 락시발 불마녀다 이제 이 정도의 파이어는 견딜 수 있다 이 가련한 미련하고 머릿속은 마법사들이여 내 공격을 맛봐라 이 형 왜 TS 됐냐 아니 니가 불마녀라며 받아준 거잖아 이 새끼야 그럼 몰라요 다음은 뭐지 카우 척척하게 만들어주지 까드득 까드득 촉촉하게라면 꽁꽁이잖아 까드득 까드득 아 땡큐 쏠 절대형도 체형도 발떡 블리자드 아 썩션 땡쿠 난 여기까지 너무 많이 빼주면 그래 가오야 네 뭐야 척척하게 만들어지지 텔러 하하하하 리자드 개색 오 잘하네 카우 가져가 아 맞다 딜 잠깐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척 뭐가 나오려나 허어 어 참고 난 너무 넘어가면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일단은 안전빵으로 가도록 하지 안전빵이 뭔가 하악 콩 나를 공격했겠다 나와라 파일볼 오오오오 오오오 아 촉촉하지 않아 이새빈 나를 공격을 했겠다 그..그.. 죄송한데 플레이명이 맞아야되지 않아 파일볼은 어? 아니 플레모 내 오른쪽이잖아 안쪽 아 안 돼 내 기준으로 이렇게 봐서 그랬다 이새낌 계란분이네 아 안보여 안보여 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괜찮아 쟤가 다 빼주잖아 라이트니 템페스트 난 이런 점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몇 개나 맞냐? 하나 남았네 그러면 여기서 나올 거라고는 팀상 저거밖에 없다 라이트니 템페스트 한 번 더 어때요? 까세요? 없군요 많이 빼줬다 플레임형 사례에요 자리가 꽤 나쁘지 않아 너무 많은 실패로 지금 의기소침해짐 자신있게 가! 자신있게 가라고! 질러버려 질러버려 받아드려 이런 마음에 걸쳤는 역시 미즈가 최고지 미즈? 오케이 오케이 이 형 물중독이야 형 딜딜 딜하세요 마지막 과연 마지막 카드는 잠깐만 조금만 볼 시간을 줘 우리도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도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분석 좀 해야겠어요 잠깐만요 이게 저거고 이렇게 봐야겠다 이렇게 봐야지 분석이 더 편해 이 정도면 나의 저형 마법 한 번 정도는 셀만 하지 않나 받아라! 파이어볼! 큰 건 없지 요가! 오케이 딜 이제 딜 없어요 딜 없어요 어 끝났네 이거 각인가? 일단은 밥을 셀만 했고요 머리를 근데 제가 가져간게 뭔지 모르니까 헤헤 오케이 나 나 나 오케이 나 끝났다 끝! 끝! 이리 와 이리 와 내 턴 돌아오면 다 뒤졌어 나와라 어둠의 지배자여 나이트 생어 나이트 생어 아 까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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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심이 몰려오겠군 수치심이 몰려온다 아 나에게 온건 아 수치심 나이트 싱어는 없을만해 그러면 이제 내 차례인가 난 너무 많이 맞았다 오케이 나 진짜 끝났다 어 끝! 굿 나에게 넘겨주게 미즈 잘하는데 설마 이녀석 분석이 끝난건가 설마 나에게 있겠어 하고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어 눈 딱 감고 해보는거야 그래 높은 확률로 없던데 설마 높은 확률로 없단 말인가 어? 있으면 좋겠군! 꿀잼 스위트 드림! 어떻게 추측을 한 거야? 잘하는데? 오케이 맞췄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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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런이 보여주나? 저기가 탭초 마을이야! 피즈 온투! 없어요! 없어요! 이야! 수치심이 나를 덮친다! 자 다음 왈도쿤! 내 차례인가? 왈도쿤이 제일 걱정인데 이 인간 분석 잘하는데? 일단은 이름 됐다 지금 분석이 대략은... 대략은 됐어 일단 기본적으로 나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가드 마법 발동! 나니? 나니? 다크 원데러! 어? 나 나니? 다크 원데러! 오케이 있을만했지 이거는 야 우리 피 1씩 가야돼요! 어 피 1씩 갔지 그리고 한 번쯤은 도전해 볼만하지 않아? 그 마법? 설마 이 새끼! 황원보다 붉은 자여 끝없는 어둠보다 어두운 자여 지금 이곳에서 선언하노니 나와서 이곳에 강리바라! 드래곤! 드래곤! 에이션트! 스웨이브! 발동! 나 이거 삼뜨면 죽는데라! 제발! 제발! 한 번 지를만 했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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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리스로 탱크류! 버스! 스트리브! 미친 게임! 폭과는 너무나도 강력했다 아! 너무 아픈데 우리 오른쪽 둘 죽음 와아 진짜 정말 우리 걸레짝 델로! 즉다! 거짓말 내 분석이! 분석하면 뭐해 용기다 여기서 저 죽었으니까 제꺼 한 번 맞춰봐도 돼요? 예 해주세요 일단 저 파이어볼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블리자드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포션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음 포션 하나 더 있고요 아 틀렸어요 아 그래요? 그 파이어볼이 하나 더 있군요 네네 그래요 뭐 알았어요 알았어요 됐어요 이제 대단한 대단한 하지만 이 마법을 쓴 나는 더 이상 능력을 쓸 수 없게 됐다 여기까지 아니 분석을 잡히게 하면 뭐해 개새끼야 우리 둘 다 죽여놓고 분석을 하면 뭐해 이걸로 이걸로 만족했다 이걸로 만족했다 내 몸에 열기 나오는 중 그 플레임 형님 플레임 형 차례에요 아 내 차례야? 응 어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거 참수해달라는 거 참수해달라는 거 하지만 내가 쓸 수 있는 바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걸 뭐지? 받아라 라이트닝 대패소 아아아아아아아아 하아아아 나이스 아 어 기련씨 참수당하겠네 꼬니스 야 기련이 곧 죽겠다 야 나 이게 되게 칸이 애매했어 지옥으로 강림 직전 그 그 응? 근데 한 번 더 써야될 것 같아 아아아아아아 라이트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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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게 형 오케이 오케이 전 변호사가 열일하네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저거는 전기충격이 아닌데 아니 아니 나 안마 됐어 지금 어깨 마사지 아하하하 전기 마사지 전기 마사지 아 전기 마사지야 지금 나 지금 체력이 많아 하지만 삶을 삶에 있어서 언제나 공격만이 필승은 아니지 뭐? 설마 뭐라고? 설마 싹가 나와라 전살의 유니콘 스웨트 드림 어 뭐야 아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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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못 맞추면 아니 어째서 유니콘이 저기 나이абат 우호 야 요있다 안전ativ 용님 하나만 맞추면 끝나면 오 형님 하나만 맞추면 끝나면 아니야 못 맞춰 설마 이거 진짜 이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겠다 불꽃 patriarch 반알앗 뭐 구 거라고 구 거라고 했다 플레이형님 1등 끝 라이스 왈도쿠라 아키 왈도쿠라 1등 아니다 아니 그 야 잠깐만 기런이 너 언제 죽었냐? 기런아 아까 죽었잖아 방금 전에 전기 두 번 맞고 이러면 정답 됐다고 이러면 끝났어요 이러면 아니 덕훈영도 끝났네 끝났지 끝났네 어 그럼 야 이렇게 돼서 결국 최종 덕훈영 거 맞추기나 한번 해보자 형 뭐 있을 거 같아? 나? 잠깐만 얘가 가져간 게 뭐지 않아? 일단은 나 매직 드링크 어 매직 드링크 있고요 오케이 아 그리고 지금 분석에 따르면은 나이트 싱어 있나? 아 없네요 뭐야? 나 모르겠어 블리자드랑 포니 아 야 나는 나는 혹시 나이트 싱어 파이어볼입니다 나 혹시 나이트 싱어 두 개 있냐? 어 맞아 예스 어 정확히 알고 계시는군요 하하 하하 근데 나는 나 드디어 드래곤 써봤어 나 드래곤 써봤어 형 드래곤 뽕 지져 진짜 진짜 다 지어짐 아 드래곤이 너무 맛있어 야 드래곤 쓰는 맛이 이거 이 맛이네 형 나 아까 올킬 했을땐 진짜 나 선 채로 그냥 부루루 떨었다니까 하하 하하 아 짜잉이네 더러워 하하 그러면 왜 이렇게 해서 개일 모임 보드게임 던이 최종 승자는 플레이닝 보 incrít 오늘! 오늘 최대 피해자! 기련개인! 기련이! 오늘 최대 피해자! 기련이! 전기에 지져지고! 얼음동산에 처맞고! 불꽃에 타죽고! 그에게 봄은! 모든 방법으로 다 한 번씩 뒤졌습니다! 그에게 봄은 언제 올 것인가? 오늘의 결론! 기련이는 조노우치파이였다! 토닥토닥! 동정마법사에서 흑마법사로 전직하기까지! 앞으로 3년 남았다고! 기다리라고! 이렇게 해서 개보임 보드게임동아리! 즐겁다! 즐겁다! 좋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너무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매우 타노시했다! 게임 어떠셨어요 다들? 재밌던데? 재밌네요! 보드게임 많이 불러줘요! 너무 재미있어요! 종종 이런 재미있는 게임 있으면 먼저 권유할 드릴게요! 좋아요! 바쁘실 것 같아서 좀 이제... 뭘 재미이긴 해! 아니야! 나 많이 한가해! 그래? 안 바쁘시구나! 그럼 자주 부를게! 좋아! 아니 형님! 플레이님 안 바쁘시구나! 어! 외로운가봐 저 형! 우리 자주 불러주자! 우리! 오케이! 재밌었습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은 게임 추천 하나 해드릴까요? 왜 자주 불러주자 했을 때 뭔가 약간 그... 어두운 기운이 느껴지는 거지? 아니야! 아니야! 왜 한가하시구나! 아니야! 저 형은 그런 데 안 가는 거야! 형 형 들어봐! 플레임 형! 왜 왜 뭔데? 요즘 많이 외롭고 혼자 게임하기 재미없고 심심하고 그러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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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하선과 용사! 던전의 파이터를 지금 접속하신다면 조미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재밌었습니다! 자! 봤습니다! 다들 고생했어요! 머리쟁이 쟤own! administratrice